서어문 육신의 충분의열은 만고의 꺼짐이 없이 조선 백성의 정신 속에 살 것이오. 단종대왕의 비참한 운명은 영원히 세계 인류의 눈물로 자아내는 비극의 제목이 될 것이다. 더구나 조선인의 마음 조선인의 장처와 단처가 이 사건에서와 같이 분명한 선과 색채와 극단한 대조를 가지고 드러난 것은 역사 전폭을 떨어도 다시 없을 것이다. 나는 나의 부주한 몸의 힘과 마음의 힘이 허하는 대로 조선 역사의 축도여 조선인 성격의 산 그림인 단종대왕 사건을 그려보려 한다. 이 사실에 드러난 인정과 의리. 그렇다. 인정과 의리는 이 사실의 중심이다. 는 세월이 지나고 시대가 변한다고 낡아질 것이 아니라고 믿는다. 사람이 슬픈 것을 보고 울기를 잊지 아니하는 동안 불의를 보고 분내는 것이 변치 아니하는 동안 이 사건 이 이야기는 사람의 흥분을 끌리라고 믿는다. 춘원 지금부터 490년 전 조선을 가장 잘 사랑하시고 한글과 음악과 시표를 지으시기로 유명하신 세종대왕이 23년 7월 23일 이날의 경복군 안자선당 동궁이 거쳐하시던 집에서 큰 슬픔의 주인될 이가 탄생하시니 그는 세종대왕의 맛손자님이시고 장차 단종대왕이 되실 아기씨였다. 24. 아기가 탄생하시기는 진시초였다. 첫 가을 아침 볕이 경예루 연단에 갓 피는 연꽃에 넘칠 때 자선당에서는 아기의 첫 울음소리가 난 것이다. 25. 궁연은 이 기쁜 기별을 일각이 바쁘게 대전 마마께 아렐량으로 깊소매 남치마를 펄펄 날리며 다름질로 경예루로 달려왔다. 26. 이때 왕께서는 매양하시던 습관으로 집현전에 입직하는 학자들을 데리시고 경예루 밑에서 연꽃을 보시고 계시었다. 27. 이날의 왕을 모신 학사는 신숙주와 성산문 두 사람이었다. 28. 왕은 연꽃을 보시면서도 자선당에서 기별이 오기를 고대하시었다. 29. 세자빈 껴업선은 지난 밤 술시부터 아기를 비르지시와 밤새도록 심히 신고하시었다. 29. 왕께서는 옷을 끄르지 아니하시고 때때로 나인을 보내시와 물으시고 친히 내의를 부르시와 약을 마련하시며 거의 밤을 새이시었다. 29. 두 나인이 달려오는 것을 먼저 본 이는 왕이시었다. 30. 아직도 젊은 두 학사는 연꽃 보기와 글짓기에 정신이 팔려있었다. 31. 나인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바라보시고 용안에는 근심되는 긴장한 빛이 보였다. 31. 상감마마 세자빈 껴업선 시방 순산하시어 계십니다. 32. 하고 앞선 늙은 상궁이 읍하고 허리를 굽힐 때에야 비로소 용안이 풀리시어 웃음이 돌았다. 33. 매우 신고하옵시다가 옷같으신 아들 아기를 탄생하시옵고는 최자빈 껴업선은 곧 잠이 듭시고 아기씨는 자선당에 쩡쩡 울리도록 기운차게 우시옵니다. 34. 왕께서는 원손이 나시었다는 기별에 매우 만족하시와 용안의 웃음이 가득하시어 두 학사를 돌아보시며 34. 이해에 경사가 많구나. 종소가 육진을 진정하고 돌아오고 또 원손이 났으니 이런 경사가 또 있느냐. 35. 막비 성덕이시옵니다. 하고 숙주 산문이 허리를 굽힌다. 36. 내 몸에 무슨 덕이 있을꼬. 막비 조종의 성덕이시라 하늘이 큰 복을 이 나라에 내리시미로다. 36. 여봐라. 그래. 아기가 크더냐. 37. 네. 크옵시오. 하고 한상궁이 아래니 다른 상궁이. 37. 갓 납신 아기로 배웠기 어렵삭고 몸이 크옵심이나 울음소리 웅장하옵심이나 37. 일은 지냅신 듯 하옵니다. 38. 왕께서는 만족하신 듯이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두 학사를 돌아보시며 38. 어떠할꼬. 오늘도 국내에 대사를 내리어 팔도 제수를 다 놓아주려 하나 39. 어떠할꼬. 법도에 어그러짐이나 없을까. 39. 하심은 혹시나 그릇댐이 있을까 삼가시는 성인의 뜻이시다. 40. 신숙주가 나서며 대사를 내리심은 하에 같으신 성은이시니 어찌 법도에 어그러짐이 있사오리까. 41. 또 국가의 원자 원손이 나옵시면 제인을 대사하옵고 환과 고독을 진율하옵심은 열성조의 유범이신 줄 아래요. 41. 한즉 왕은 다시 성산문을 보신다. 무슨 다른 의견이 있는가 하십니다. 42. 산문도 왕의 뜻을 살피고 궁극하며 하에 같으신 성은으로 대사를 내리시옵고 환과 고독을 진율하옵심이 지당하온 줄로 아래요. 42. 한다. 왕은 두 학사의 말이 일치함을 기꺼하시어 고개를 끄덕이시었다. 43. 왕은 오늘 조회에 어떤 모양으로 여러 신하의 할애를 받고 어떤 모양으로 팔도 제수에게 일제히 대사령을 내리실 것을 생각하시면서 새로운 기쁨을 가지시고 연당 가을로 옥보를 옮기신다. 44. 수은같은 이습방울을 얹고 맑은 가을 물위에 뜬 연립과 금시의 아침 하늘에서 내려온 듯한 우뚝우뚝한 향기로운 분홍꽃. 45. 다 핀 꽃. 이따가 필 봉어리. 이따금 꿈틀꿈틀 물결 일으키는 물고기. 45. 늙은 소나무와 무성한 나무숲 사이로 불어오는 첫가을 아침 나절의 서늘한 바람. 46. 그곳에 날려오는 새소리. 연당 가을로 걸어 돌아가는 대로 눈에 띄는 종남산 인왕산 배각 파랗게 맑은 하늘에 활짝 날아오를 듯한 근정전의 가초 끝. 46. 어느 것이나 태평성대의 기쁨을 아래지 아니함이 없었다. 47. 게다가 보산이 겨우 45세밖에 아니 대신 영기와 총명이 겸비한 인근과 그를 모신 27, 8세대는 충성있고 재주있는 두 신하. 47. 왕은 문득 거니시던 발을 멈추신다. 48. 두 학사는 무슨 말씀이 계실 것을 살피고 왕의 좌우로 한 걸음쯤 뒤떨어 지어 선다. 49. 왕은 몸을 돌려 두 학사를 이윽히 바라보시더니 49. 경들에게 어린 손자를 부탁한다. 50. 나를 섬기던 너의 충성으로 이 어린 손자를 섬겨다고 하신다. 51. 그 어성은 심히 무거웠고도 슬픈 빛을 띄었다. 52. 왕의 두 눈에는 눈물까지 빛나는 듯 하였다. 52. 젊은 두 학사는 왕의 말씀에 전신이 찌르르하여 굽힌 허리를 오래 들지 못할 뿐이요. 53.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를 아니하였다. 54. 왕은 두 신하의 분명한 대답을 들으려 하였다. 55. 숙주야 하고 왕은 숙주를 먼저 돌아보시었다. 56. 숙주는 산문보다 나의 위임으로 56. 왕은 언제나 산문보다 숙주를 먼저 하신다. 56. 그것도 장유의 차례를 소홀히 아니하시는 기쁘신 뜻이었다. 57. 네. 하고 숙주는 더욱 감격하여 왕의 앞에 두 손으로 땅을 짚고 엎드렸다. 57. 어린 손자를 부탁한다. 내가 천추 만세한 후에라도 내 부탁을 잊지 말아라. 58. 숙주는 이마를 조아리며 상감마마 성상을 섬겼고 남는 목숨이 있사옵거든 백번 고초축사와도 원손께 견마지역을 다하옵기를 천지신명 전에 맹세하옵니다. 58. 이렇게 아래는 숙주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 엎디인 박석을 적시었다. 59. 왕은 다시 산문을 향하여 같은 부탁을 하시니 산문은 다만 땅에 엎드려 늦겨울 따르며 대답이 없다. 60. 왕은 두 학사에 충성된 맹세를 들으시고 만족하시나 용안에는 추연한 빛이 맺혀 풀리지를 아니하였다. 61. 일어나거라. 진시중이 되었을 듯하니 조예가 늦어서야 되겠느냐. 61. 오늘 이를 기록하여 후세에 전하여라. 하시고 걸음을 내전으로 옮기시었다. 62. 왕께서 내전의 득심을 허리 굽혀 지송하고 숙주 산문 두 사람은 서로 눈물에 젖은 얼굴을 바라보며 맹맹히 말이 없었다. 63. 살이 죽이 되고 뼈가 가루가 되더라도 새로 나신 아기에게 충성을 다하리라고 63. 천지 신명에게 속으로 거듭거듭 맹세한 것은 물론이다. 64. 땅땅 하는 새소리가 들리는 것은 벌써 내불땅에서 아기의 수명 장수를 추건하는 발언을 함인가. 64. 왕께서 이렇게 아기의 전도를 근심하시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65. 첫째는 세자궁께서 병약하십니다. 66. 세자궁은 이제 30밖에 안 되신 젊으신 몸이지만은 나면서부터 표류 지질이신 데다가 연전에 한 1년 동안 이른모를 병원으로 누워 계신 뒤부터는 더욱 몸이 연약하여서 성한 날보다 앓는 날이 항상 많으셨다. 66. 그러한 데다가 동공은 효성이 지극하여 부왕이신 세종께 혼정 신성을 고람이 없으심은 물론이거니와 조석 수라를 숲실 때에는 반드시 곁에 읍하고 서서 수라 끝나시기를 기다리시고 또 밤에도 자리에 모시면 아무리 밤이 깊더라도 물러나거라는 명이 계신 뒤여야 물러나시었다. 67. 이 모양으로 낮에 온종일 부왕을 모시고 나서 밤깊어 자선당에 돌아오신 뒤에도 곧 침소에 듭시는 것이 아니라 늦게 저녁 수라를 숲실기가 바쁘게 좌필선 정인지와 우문학 채만리 두 사람을 비롯하여 67. 신숙주 성산문 유성원 이계 최양 이계전 박팽년 하위지 같은 젊은 어학우들을 부르시와 삼경이 넘도록 성리를 토론하시고 민정을 들으시었다. 68. 그 중에 정인지는 스승으로 신숙주 성산문은 벗으로 가장 경애하시와 오경이 되도록 붙드신 일이 가끔이었다. 69. 이러한 일이 모두 세자의 건강을 해안 것은 물론이다. 69. 세자께서 형제에 대하여 우애 지정이 지극하심도 내가 다 감격의 눈물을 흘리던 바다. 70. 세자께서 세종대왕의 맏아드님이시고 같은 모 심씨를 어머니로 둘째가 후일 세조대왕이 되실 수양대군이시고 셋째가 풍채와 문장과 글씨로 일세를 진동한 안평대군이시고 70. 그 밖의 후일에 단종대왕을 회복하려다가 안동옥에서 돌아간 금성대군, 세종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영웅대군, 같으신 이들이 계시어 8대군 2공주, 10군 2옹주나 동기가 있으시었다. 70. 세자께서는 한 달에 몇 번씩은 반드시 이 여러 형제들을 번갈아 부르시와 우애하는 뜻을 표하시었고 여러 아웃님들도 무슨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형님 되시는 세자군께 달려와서 청하였다. 18. 아웃님 중에 가장 말썽꾸러기로 부안께 걱정을 듣는 이는 수양대군과 안평대군 두 분이었다. 수양은 호협하고 안평은 방탕하였다. 18. 수양은 열네살에 남의 집 유부녀의 방에서 자다가 본 서방에게 들키어 발로 뒷벽을 차서 무너뜨리고 달아나기를 심리나 하였고 18. 열여섯 살 적에는 왕방산 사냥에 하루에 노루와 사슴을 스무 마리나 쏘아잡아서 전신이 피투성이가 되어 이영기로 하여금 뜻밖의 태조 대왕의 신물을 다시 배웁니다. 18.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였다. 세종께서는 수양대군이 너무 날래고 날뛰는 것을 지르기 위하여 항상 소매 넓은 웃옷과 가랑이 넓은 바지를 입히시고 19. 너같이 날랜 사람은 넓은 옷을 입어야 쓴다. 하여 경계하시었다. 19. 이렇게 수양대군은 부안께는 걱정거리가 되고 궁중에서는 웃음거리가 되었으나 19. 세자께서는 그것이 가엾어서 더욱 이 아홉님을 돌보시었다. 19. 그래서 한 번은 수양대군에 피 묻은 활에다가 20. 철석 기궁이요 병력 기시로다. 오견 기장이나 미견 기호라. 활은 철석 같고 살은 병력 같도다. 21. 내 그 캥김을 보았으나 늦춤을 보지 못하다. 라고 쓰시었다. 22. 안평대군은 소절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주색을 즐겨 하였으나 수양대군과 같이 우락부락하고 왁살스러워 말썽꾼은 아니었다. 23. 다만 세상이 무해라거나 나는 술이나 마시련다 하는 태도였었다. 24. 그렇지만은 안평대군에게는 숨길 수 없는 영웅의 기상이 있는 것은 말할 것 없었다. 25. 그 밖의 금성대군은 살이에 밝고 의리가 있고 영웅대군은 얌전하고 이 모양으로 여덟 분 대군이 모두 한 가지 특색을 가지시었다. 26. 그러나 이 여러 가지 성미를 가진 아홉님들을 한결같은 우애로 사랑하시는 세자에게는 성인의 도량과 인자함이 있으시었다. 27. 이러한 모든 사정을 생각할 때 세종께서 아기의 전도를 염려하심은 당연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28. 세종께서 세자를 사랑하시고 아끼는 이만큼 세자의 병악하심이 더욱 가슴에 찔렸고 남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세자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아니한 것을 생각하였다. 29. 아드님 팔 형제 중에서 다른 아드님 다 권장하신 중에 세자 한 분이 가장 어지시면서 병악하심이 아버지의 마음에 더욱 애처로웠다. 29. 게다가 세자께서는 삼십이 되시도록 자녀 간 생육댐이 없었다. 30. 희빈 김씨와 순빈 봉씨가 다 생산이 없이 폐암을 당하고 지금 아기를 낳으신 현덕빈 권씨도 14살에 양재로 동궁에 들어와 5년 전에 양원으로 봉암이 되어 처음으로 잉태하심에 30. 세자빈의 봉암을 받아 경의 공주를 낳으시고는 5살 터울로 이제 원손을 낳으시니 세자의 기쁨인들 어떠하며 세자빈의 기쁨이야 더욱 말할 것도 없지만은 세자를 애처롭게 생각하시는 왕께서 기뻐하심이 결코 심상할 것이 아니다. 31. 불행히 세자가 비록 왕위에 올라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시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아기가 자라면 그 뒤를 이을 것이라 하여 왕의 마음은 기쁘시었다. 32. 그러나 그 위에 말한 바와 같이 수양대군 안평대군 이하 7대군이 강성하여 일컫는 여러 대군들이 있고 그 중에도 수양대군 같은 패기만만한 이가 있으니 33. 원천석에 말과 같이 장차 형님 되시는 세자를 극하려는 기미도 있거든 하물며 세자마저 돌아가시고 어린 아기가 등극하시게 되면 필시 무슨 불길한 사단이 있을 것은 누구나 상상하기 어렵지 아니한 일일 뿐더러 34. 더구나 이 아드님 저 아드님의 성미와 장처 단처를 잘 아시는 명철하신 부왕의 마음이시랴. 35. 왕이 신숙주 성산문에게 아기를 부탁하심도 이 때문이다. 36. 숙주 산문이 지금은 비록 나이도 어리고 벼슬도 낮지만은 아기가 자라 왕위에 오르실 때에는 황이 황보인 김종서 정분 같은 이들은 벌써 늙어 죽거나 살아있더라도 곤세에서 물러났을 것이다. 36. 이렇게 왕께서 생각하신 것이다. 37. 그러나 더욱 든든히 하기 위하여 그날 조회가 끝난 뒤에 황이 황보인 김종서 정분 정인지 다섯 사람을 머물리시고 다시 아기의 후사를 부탁하시었다. 37. 사흘 안에 대사의 운명이 팔도에 닿아 돌아 여러 천명 제수들이 일제히 청천백일을 바라보게 되고 전국 백성들은 국가의 원손이 탄생하셨다는 것보다도 인자하고 병악하신 세자군께서 아드님을 얻으심을 진정으로 송축하였다. 38. 불쌍한 환과 고독들은 넉넉히 진율함을 받았고 벼슬아치들은 일품식 가자를 받았고 전국 각 대찰에서는 일제히 새로 나신 원손의 수명장수를 추건하는 큰 죄를 베풀어 중들과 거치들이 배를 불리게 되었다. 39. 왕께서 불도를 숭상하심으로 아기 나신 날부터 7월 25일까지 사흘 동안 일체 짐승을 죽이지 말라시는 전교를 내리시어 금수까지도 아기의 은혜를 찬송하게 되었다. 40. 진실로 팔도 강산에 귀신과 사람과 짐승이 한 가지로 이 아기 나심을 기뻐하였다. 40. 이렇게 축복받아 나는 이가 세상에 몇이나 되랴. 40. 그러하건 많은 아기에게는 벌써부터 슬픔이 오기 시작하였다. 41. 아기가 나신 이튿날 7월 24일에 아기의 어머니 되시는 세자빈 권씨는 사랑하는 아기에게 젖꼭지 한 번도 물려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시었다. 42. 아기의 첫 울음소리 들으신 때부터 꼭 일주일 동안 아기를 만져보시었다. 43. 고통이 심하고 기운이 탈진하여 도저히 살지 못할 줄을 앓으신 때 세자빈께서는 그의 친정어머니 되는 화산부 부인 채씨와 세종대왕께 모시어 한남군 영풍군 두 아드님을 낳고 장차 아기에게 진유할 해빈 양씨에게 아기를 부탁하시었다. 44. 세상에 나오신 지 일주야만에 어머님을 여의신 아기는 해빈 양씨의 저주로 자라나시었다. 45. 해빈은 본래 천한집 딸로서 인물이 아름다운 까닭으로 13살에 나인으로 뽑혀 들어와 중전마마의 기염을 받으며 궁중에서 자라났다. 46세가 됨에 대단히 자색이 아름답고 또 영리하여서 점점 왕의 총애하심을 받게 되어 18살에는 한남군을 낳았고 24살인 장년에는 둘째로 영풍군을 낳았다. 47. 영풍군은 아직 돌을 바라보는 어린 나이로 원손 아기와 젖을 나누어 먹게 된 것이다. 48. 처음에는 아기를 위하여 따로 유모를 구하려 하였으나 왕께서는 특별하신 처분으로 총애하시는 해빈으로 하여금 아기에게 젖을 드리게 분부하시었다. 49. 해빈도 세자군과 동갑일 뿐 아니라 해빈이 지체가 낫다 하여 골래에서 항상 휘둘려 지날 때에 세자빈께서는 부왕이 사랑하시는 섬으로 정답게 대접하셨음을 매양 강격하게 여기던 차라 왕의 분부가 계시기 전에도 아기에게 젖을 드릴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50. 왕의 뜻이나 해빈의 뜻이나 비록 기출되는 영풍군에게 다른 유모의 젖을 드리더라도 아기에게는 남의 젖을 안이 드릴 결심이었다. 51. 그러나 우애지심이 많으신 세자께서는 아드님 대신은 아기를 위하여 아우님 대신은 영풍군으로 하여금 어머니의 젖을 잃게 하기를 차마 하지 못하시와 해빈의 젖을 두 아이에게 같이 나누어 드리도록 분부가 계시었다. 52. 그 때문에 따로 유모 하나를 가려 부족한 젖을 채워 두 아이에게 드리기로 하였다. 53. 이렇게 됨에 해빈은 한 달이면 20일은 동궁인 자선당에 거쳐하게 되었다. 54. 그래서 아기는 마치 해빈의 친아들과 같은 사랑을 받고 길리고 서삼촌되는 영풍군과 아기와는 마치 쌍둥이와 같았다. 54. 후일에 영풍군이 단종대왕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도 오랜 인연이라 할 것이다. 55. 하루에 한 번씩 세자께서는 반드시 아기를 부르시와 안아주시었다. 55. 세자께서는 아기를 안으실 때마다 돌아가신 세자빈을 생각하시와 낙루하시는 일도 있었다. 56. 세자께서 아기를 불러 안으실 때에는 반드시 영풍군도 안아주시고 그 귀하심이 조금도 차별이 없으신 듯 하였다. 57. 다섯 살 되는 경애 아기는 반은 동궁에 있고 반은 애조모 채씨를 따라 있었다. 58. 채씨는 애 따님인 세자빈이 국모라는 존칭도 못 받아보고 한창 살 나이에 돌아가신 것을 슬퍼하여 아직 60도 다 못 되었건만은 갑자기 눈이 어두워질 지경이었다. 58. 부인은 늦도록 열흘에 한 번씩은 골레에 들어와 애손자 대신은 어린 아기를 안고는 눈물을 흘리었다. 59. 이것이 세자의 특별한 주선인 것은 물론이다. 59. 눈 모습이 눈 모습이 하고는 말을 맺지 못하여 목이 메웠다. 60. 아기의 눈 모습이 천연 그 어머니 대신은 세자빈 권씨였다. 61. 그러나 이 아기가 자라하시면 장차 세자궁이 되시고 상감마마가 되실 것을 생각하면 슬픈 중에도 희망과 기쁨이 있었다. 61. 그렇지만 내가 웬걸 이 아기 상감림 되시는 것을 보고 죽으리? 61. 하고 부인은 입 밖에 말을 내지는 못하나 아기를 대할 때마다 늘 혼자 한숨을 쉬었다. 62. 17년 후에 자기도 이 애손자 때문에 참혹한 죽음을 당할 것은 뜻도 못하였을 것이다. 63. 어머니를 여인 아기와 그 단 한 분 동기되는 누님 경애 아기는 남달리 인자하신 아버지와 늙은 애조모와 해빈 양씨의 사랑 속에 또 조부님 되시는 왕의 특별하신 자애 속에서 64. 모락모락 자랐다. 37일 100일 다 지내시와 나바마마께 안기실 때에는 그 기르신 수염을 잡아뜯게 되시었다. 64. 이렇게 아기가 목을 가누고 사람을 알아보게 되신 때부터 세종대왕께서는 가끔 아기를 데려오라 하시와 몸소 품에 안으시고 대골뜰로 거니시기를 자주 하시었다. 65. 한 번은 아기를 안으신 채로 집현전으로 행차하시었더니 마침 입직하던 신숙주와 성산문이 벗어발로 뛰어나와 지영하는 것을 보시고 66. 이 애를 부탁한다. 고 다시 한 번 말씀하시었다. 66. 두 사람은 지난해 경애로 하교를 생각하고 황송하여 땅에 엎드려 눈물을 흘렸다. 67. 어느덧 십여년이 지났다. 아기가 자라나시어 왕세손이 되시고 왕세자가 되셨다가 임신 5월 14일에 등극하시와 왕이 되시니 이 양반이 슬픈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시는 단종대왕이시다. 68. 그렇게 조선을 위하여 큰일을 많이 하신 세종대왕께서 경오년 2월에 승하하신지 3년이 지나서 지난 2월에 대상이 지나고 그 후 석 달이 못되어 임신 5월 14일에 우리가 지금껏 세자라고 불려오던 문종대왕께서 승항하시어 69. 이제 열두 살 되시는 아기께서 왕의에 앉으신 것이다. 69. 5년 내내 연애 세 번. 5년 전에는 소원 왕의 승하. 국상이 나고 어리신 임금이 등극하시니 국내는 슬픔과 근심에 찼다. 69. 장차 큰 폭풍우가 오려는 천지와 같이 조선 팔도는 암담한 구름에 쌓였다. 70. 처음 세종대왕께서 승하심에 세자께서는 부왕이 영과 앞에서 왕의에 오르시었다. 70. 왕께서 애통하시는 양은 진실로 참아 배울 수 없었다. 70. 때는 2월이라 중춘 저루라 할만하건만은 그에 따라 늦추위가 심하여서 세종께서 승하하신 뒤에는 풀렸던 한강이 다시 붙을 지경이었다. 71. 그러하건만은 왕께서는 병약하신 옥채도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잠시도 여막을 떠나심이 없으시었다. 72. 아무리 신하들이 추운 동안만 방에 듭시기를 청하여도 왕은 우시고 듣지 아니하시었다. 73. 본래 병약하신 몸인데다가 지난 1년 동안 큰 종처를 아르시와 아직 합창이 덜 된 몸이시니 가까운 신하들이 염려함은 물론이거니와 74. 누구나 이 일을 아느니는 인자하시고 병약하시고 효성이 출천하신 왕을 위하여 근심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74. 세종대왕께서도 오십이 가까우시면서도 매양옥채 미령하신 날이 많으시와 승하하시기 6년 전 을충년부터는 세자께 참결 서무 하랍신 하교가 계시어 75. 이래 6년간 세자께서는 부왕을 대리하시와 군국 대사를 참결하시었다. 75. 이렇게 낮에 종일 정사를 보시고도 밤이면 부왕의 곁을 모시어 시탕에 정성을 다하시었다. 76. 밤이 늦더라도 왕께서 두세 번 물러나시라는 분부가 계시기 전에는 물러나시는 일이 없으시었다. 77. 더구나 세종께서 승하하시기 전 두어 달 동안은 세자께서는 거의 하루도 옷을 끄르고 편안히 쉬신 적이 없으시었다. 77. 이래하여 왕이 되신 후에도 첫째는 혼전을 모시기에 둘째는 만기를 친제하시기에 셋째는 학문을 연구하시고 민정을 살피시기에 잠시도 한가하신 적이 없으시었다. 78. 그렇게 병약하신 몸으로 그렇게 번극하게 일을 보시니 건강은 갈수록 더욱 세약하실 수밖에 없었다. 79. 그래서 판서 민신 같은 이는 간일 시사를 주장하였다. 80. 자세히 말하면 왕께서 하루는 쉬시고 하루는 정사를 보시게 하는 뜻이다. 80. 당시 영의정이던 황희도 민신의 뜻에 찬성하였고 다른 노신들도 왕을 사랑하는 진정으로 속으로는 민신의 말에 찬성하였다. 80. 그래서 가끔 왕께 간일 시사하시고 이왕 정신하시기를 간하였으나 왕은 80. 임금이 게으르면 천년을 산들 무엇하리. 부지런히 정성을 다하면 일년만 살아도 족하다. 하시고 듣지 아니하시었다. 80. 게다가 정인지 일파는 임금이 정사를 게을리 하심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일이라 하여 민신 일파의 의견에 반대하였다. 81. 일이 되면 기운 없는 늙은이들은 성인의 뜻을 내세우는 정인지 일파의 의견을 반대하고 기어코 왕을 휴양하시게 할 용기가 없었다. 81. 이래서 왕께서는 부왕의 거상을 다 벗자마자 그렇게도 지극히 사모하시던 부왕의 뒤를 따르시게 된 것이다. 81. 이를테면 하늘이 왕의 효성을 보사 3년상을 마칠 수명을 왕에게 허하신 것이다. 81. 현덕 황후 승하하신 뒤로 10년이 넘도록 문종대왕은 다시 왕후를 책봉하신 일이 없으시고 지존의 몸으로 혼자 계시었다. 81. 세종대왕 승하전에 세종께서도 세자비 책립에 대하여 근심이 계시었으나 세자께서 장남하실 뿐더러 덕이 높으심을 아심으로 굳이 혼인을 하시도록 명하심도 없으시었고 81. 혹은 근심이 그러한 뜻을 여쭤면 왕은 남녀와 음식은 사람의 욕심 중에 가장 큰 것이지만은 나같이 병악한 사람은 그것이 다 긴치 않으이 하고 웃으실 뿐이었다. 81. 왕은 두 분 아기, 세자와 경애공주를 지극히 사랑하시었다. 82. 정사가 끝나시고 내전에 드옵시면 두 분 아기를 부르시어 그날그날 배운 글도 애우라 하시고 온종일 무엇하고 논 것을 아래라 하시와 칭찬하실 것이 있으면 등과 머리를 만지시와 칭찬하시고 83. 책망하실 것이 있으면 앞에 불러 세우시고 엄숙하고도 인자한 낯빛과 말소리로 책망하시었다. 84. 그러하되 과도히 이계하심도 없고 과도히 어미하심도 없으시었다. 85. 아기들도 아바마마 한 분을 아버지 겸 어머니 겸으로 사모하고 따르시어 아무리 장난에 정신이 없으시더라도 85. 왕께서 내전으로 들어오실 시각이 되면 먼저 들어와서 부왕이 드시기를 기다렸다. 86. 그러다가 작년에 경애공주가 찬판 정충경의 아들 영양의 정종에게로 시집간 뒤에는 오직 세자 한 분만을 곁에 두시고 사랑하시었다. 86. 이 모양으로 왕은 다만 병양 가실 뿐 아니라 전혀 가정질학이 없으시었다. 86. 동궁으로 계실 때 두 번이나 세자빈을 패하게 된 것도 물론 왕의 뜻은 아니었다. 87. 초취이신 휘빈 김씨는 상호군 김오문의 딸로 심히 자색이 아름다웠다. 87. 그때 세자의 나이 열다섯 휘빈도 동갑이었다. 87. 세자는 어려서부터 골격이 창대하시고 얼굴이 동탕하시어 이 어린 신랑 신부는 마치 빚어 놓은 듯이 아름다우시다고 근시하는 사람들이 혀를 찼었다. 87. 두 분의 참사랑은 잠옷 깊으시어 세자께서 공부를 패하시는 날이 있고 얼굴에 핏기가 적어지신다고 수근거릴 지경이었다. 87. 가래우 이태를 지나서 두 분이 열일곱 살이 되어 세자는 남자다운 기상이 더욱 씩씩하시고 희비는 아침 이슬 받은 한바꼭같이 환하게 피실 때였었다. 87. 이렇게 아름답고 서로 사랑하는 젊은 한 쌍을 축복하는 이보다도 세우는 이가 많았으니 그 중에 가장 심하게 세운 이가 세자의 모으이신 소원왕우 심씨 이시었음은 물론이다. 87. 며느리 괴하는 시어머니 없다고 하거니와 원체 기승하시기로 호랑이 같이 두려움을 받으시는 왕우께서는 아드님이신 세자를 대단하게 사랑하시니 만큼 그 아름다운 며느님을 미워하시었다. 87. 중전께서 세자빈을 미워하시는 눈치를 본 궁녀들은 나도 나도 하고 희비 내 흉 없는 흉을 중전마마께 아래어 바치었고 원체 며느님이 미우신 왕비께서는 며느님을 흉보는 말이면 다 옳게 들으시었다. 87. 문종 세조 두 분 대왕과 그의 지지 않는 안평대군 금성대군 같으신 영거를 낳으신 그가 결코 범상한 안학래가 아닐 것은 물론이오. 87. 동방의 요순이라고 부르는 세종대왕을 도우실만할 진댄 덕으로도 부족하시지 아니하련만은 희빈을 미워하실 때에는 오직 시기뿐인 범상한 안학래이시였다. 87. 마침내 자선당에서 욕이로운 것을 찾았다. 87. 김씨가 이것으로 세자를 혹하게 하였다 하여 어떤 물건을 희빈 방에다 집어다가 중전께 바친 궁녀가 있었다. 87. 이것이 희빈이 열여덟 살 적 일인데 그것이 이유가 되어 희빈은 폐암이 되었다. 87. 희빈이 세자를 호리기에 썼다는 여물이란 것은 부족이었다. 87. 이 부족은 한 장은 몸에 지니고 한 장은 남편의 옷기 속에 넣고 한 장은 내가 자는 방바닥에 감추고 한 장은 땅 속에 묻고 한 장은 불에 살라 하늘로 올려보내면 남편의 마음이 그 아내에게 혹하여 다른 계집에게는 가지를 못하는 것이라고 궁중에 출입하는 어떤 늙은 승이 중전마마께 설명을 하였다. 87. 이러한 요기로운 부족이 희빈의 방에서 드러났다 하여 궁중은 간 곳마다 수근거리고 희빈에게 대한 흠담은 더욱 많아지어 그 말을 다 듣고 보면 희빈은 마치 세상에 무슨 요물인 듯 하였고 87. 어떤 간사한 궁녀는 희빈이 구미호의 화신이어서 밤이면 어디를 나갔다가는 이슬에 폭 젖어서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는 연까지도 있었다. 87. 마침내 세종께서는 중전마마와 자리를 같이 하시와 며느님인 희빈을 부르시와 전우 시마를 물었다. 87. 여러 날 괴로움에 잠을 이루지 못하여 초췌한 세자빈의 모양은 참으로 가련하였다. 88. 시아버님 되시는 왕께서는 본래 희빈을 기하하시던 터이라 마음의 측은이 여기시어 이 소물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시었다. 88. 아가, 듣거라. 내가 요기로운 부족을 몸에 지녔다 하니 그런 일이 있느냐. 88. 만일 그렇다 하면 그것은 용서할 수 없는 큰 죄로다. 88. 필부의 집에서도 계변이라 하려든 후일의 일국의 국모가 될 자리에 있어서 말이 되느냐. 89. 고래로 이런 일은 애매한 두명을 쓰는 수가 많은 것이니 네, 바른대로 아뢰어라. 89. 하고 마음에 느끼시는 자의 지성을 억제하시고 가장 엄숙하게 말씀하셨다. 90. 만일 왕께서 희빈께 특별한 자의가 없으시면 이만한 일이면 희빈은 대골 마당에서 무서운 국문을 피치 못하였을 것이다. 90. 그리되면 좌우에 많은 사람들이 늘어서서 그 부끄럽고 욕댐이 피할 데 없을 것이다. 90. 이번에도 중전과 국녀들은 물론 이거니와 90. 승정원, 사안부, 사관원의 말썽 좋아하는 신하들도 제자빈을 엄하게 국문할 것을 주장한 것이다. 90. 희빈은 부황의 무르심에 대하여 다만 느껴 울 뿐이더니 겨우 정신을 수습하여 한 번 일어나 절하고 들릴락 말락 가늘고 떨리는 소리로 90. 상감마마 모두 미천한 소인이 덕이 없는 탓이옵니다. 90. 이 말에 중전이 펄쩍 뛰며 90. 흥 그래 내가 애매하단 말이냐 90. 상감께 없어 인자하신 것을 믿고 그렇게나 말씀살에서 내 죄를 면해보려고 90. 천지신명이 다하시고 미워하시려든 90. 하고 독한 눈매로 마루에 엎드린 희빈을 노려보았다. 90. 왕은 중전의 성나신양을 보시고 잠깐 양미간을 찡기시더니 90. 듣거라. 말 한마디에 내 목숨이 달렸으니 분명히 대답을 하여라. 90. 내 방에서 여기로 온 부적이 나왔다 하니 90. 그것이 진실로 내가 지녔던 것이냐 아주 모르는 것이냐 90. 희비는 입술을 물어 울음을 참고 이윽히 생각하더니 91. 잠깐 눈물어린 눈을 들어 중전을 우러러보고 91. 신명을 그일지언정 어찌 상감마마를 그일이일까 91. 부적은 몸에 지닌 적이 없사옵고 91. 그것이 무엇인지 한 번도 본 적도 없사옵니다. 91. 하고 늦게 울었다. 91. 이 말에 중전은 뛰어 일어서서 분을 이기지 못하는 듯이 펄펄 뛰며 91. 오 요망한 것이 이제는 나를 잡으려 두는구나 91. 내가 너를 헤아려고 이 입을 꾸며내었다는 말이로구나 91. 상강께서 밝히 살피시오 91. 하고 얼굴이 파랗게 질리고 산에 바람이 나서 부르르 떠신다 91. 왕은 부적을 찾았다는 궁녀를 불러 91. 세자빈과 대지를 시키려 하였으나 91. 세자빈은 다시는 입을 열지 아니하고 울지도 아니하였다. 91. 일이 이렇게 되면 도리어 벗어나지 못할 줄을 알았던 것이다. 91. 그러나 희빈의 이 태도는 부왕은 물론 이건희와 91. 세상 사람의 동정을 끌어서 중전의 비유를 맞추려는 간산부리들을 제하고는 91. 대개는 희빈의 애매함을 불쌍히 여기었다. 91. 그때 세자는 세자빈을 사랑하시는 정이 더욱 깊으시었으나 91. 열여덟 살 대신 세자로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91. 아버지 대신은 왕의 특별하신 처분으로 국문을 당하기를 면하고 91. 희빈은 영광스러운 세자빈의 지휘에서 쫓겨나 91. 한 죄인 김씨가 되어 한 깊은 눈물을 뿌리고 91. 그날 밤이 들기를 기다려 겨우 시녀 두 사람을 내리고 91. 국녀 타는 가마에 앉아 마음 없는 무리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91. 건축문을 나서 삼청동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다. 91. 그날의 친정에서도 곡성이 진동할 것은 말할 것도 없다. 91. 희빈이 폐암이 되어 동궁에서 쫓겨나감으로부터 세자는 며칠 동안 침식을 폐하시고 91. 희빈을 생각하시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엎지른 불은 다시 담을 길이 없었다. 91. 이 일이 있은 후로 그렇게 쾌활하시던 세자의 용모와 태도에는 91. 침울한 빛이 돌게 되고 매사에 비감하고 상심하시는 일이 많게 되었다. 91. 그 뒤에 뜻을 날아 다스리는 큰일에 두시었으나 91. 이 인생의 첫 비극에 쓰린 기억은 세자의 일생을 어둡게 하였다. 91. 희빈이 폐암이 된 뒤에 곧 다시 간택이 계시어 91. 종부시 소윤 복녀의 딸과 둘째 번 가래를 이루시니 이이가 순빈이시다. 91. 순빈은 중전의 영지로 고르신 채색이 아름답지 아니한 어른이었다. 91. 얼굴만 수사한 것이 아니라 마음도 영리하다 하기보다는 어리숙은 편이었다. 91. 아름답고 재주 있는 희빈에게 대이신 까닭이다. 91. 순빈 봉씨는 아무 일이 없이 무사히 지내기는 하였으나 91. 제자빈으로 계신 지 8년 동안에 한 번도 성태함이 없으니 이것이 큰 걱정이었다. 91. 그래서 중전께서는 여러 번 근시하는 사람들을 시키시어 92. 제자께 후사를 구하심이 마땅하단 말씀을 사래고 93. 제자빈이 성태를 못하시니 다른 여자를 가까이 하실 것을 권하며 94. 여러 번 자색 있는 나인을 거천하였다. 94. 그러나 세자는 원래 여색의 마음이 적으신 데다가 94. 정실밖에 다른 여자를 가까이함도 가도를 어지럽게 하는 것이라 하여 이러한 게임에 응하지 아니하시었다. 95. 마침내 중전께서는 참다 못하여 직접 세자를 부르시와 속히 다른 여자를 들여 후사를 얻으시기를 권하실 때 그 간절하심이 영영이나 다름이 없었다. 95. 동궁은 내 말도 아니 들으려나 하실 때 효성이 기쁘신 세자는 더 거역할 도리가 없으시었다. 96. 중전의 근엄 하심도 결코 무리한 일은 아니다. 97. 사사집에서도 아들이 삼십을 바라보도록 손자를 못 보면 근심이 되려든 하물며 왕가이랴. 97. 더구나 세종대왕께서 항상 미령하신 때가 많으시니 언제 세자께서 죽의하실는지 미리 헤아릴 수 없는 일이다. 98. 세자께서 죽의하시어 왕이 되시면 다시 세자를 책립하셔야 할 것이니 그렇지 아니하면 궁중에 항상 불안이 있을 것이다. 99. 언제 어떠한 음모가 일어나 어떠한 상스럽지 못한 사단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것이다. 99. 이 때문에 세자빈이신 순빈께서도 생산을 못하심은 다만 중전마마의 걱정이 될 뿐더러 대전께서도 근심하시는 바가 되었다. 99. 말하자면 네 분이 걱정하신 결과로 중전께서 동궁께 재촉하시는 것이다. 99. 이리하여 수축 양씨가 뽑히어 세자의 침식을 모시게 되었다. 99. 양씨는 자색으로 이름이 높았다. 99. 이렇게 아름다운 양씨를 택한 것은 이유가 있다. 99. 순빈이 너무도 자색이 없으시기 때문에 세자께서 예전 희빈 때 모양으로 그 방에 듭시는 일이 드물다는 까닭이다. 99. 그래서 아무쪼록 아름다운 여자를 택하노라 한 것이 곧 수축 양씨였다. 99. 양씨가 동궁에 들어온 뒤로 순빈 봉씨의 태도는 돌변하였다. 99. 그렇게 순하고 어리숙해 보이는 순빈의 마음 속에는 사람들을 놀랠 만한 질투의 불이 들어 있었다. 99. 제자께서 양씨와 자리를 같이 하신 날이면 순빈은 온종일을 울음으로 지내고 좌우에 모시는 시녀들을 까닭없이 못 견디게 했다. 99. 이렇게 되면 순빈과 수축 양씨와는 아기나키 경쟁을 하게 된다. 99. 순빈 편으로 보면 아무리 자기가 지금은 세자빈이라 하더라도 후사될 아기를 낳지 못하면 장래가 캄캄하고 아무리 시방은 종이나 다름없는 양씨라도 99. 세자빈보다 먼저 사내 아기만 낳아 놓으면 비록 당장의 세자빈으로 승차는 못한다 하더라도 생전 용승한 대접을 받을 뿐더러 그 아기가 자라 임금이 되시는 날에는 그의 영화가 그지 없을 것이오. 99. 잘되면 왕으로 추승 받을는지도 모르는 것이었다. 99. 양씨의 자색은 젊으신 세자의 마음을 끌었다. 아무리 남녀에 단박하신 세자께서도 품속에 들어온 어리고 아리따운 양씨를 떠밀어 내일 까닭도 없었다. 99. 점점 순빈께 발이 머시고 양씨에게 발이 자제시었다. 99. 게다가 양씨가 동궁을 모신 지 1년쯤 세자와 금슬이 한창 좋은 때 양씨가 잉태했다는 소문이 궁중에 퍼지었다. 99. 이 소문은 대전마마 중전마마께도 들렸다. 이것이 기쁜 소문인 것은 물론이다. 99. 양씨가 입맛이 제치고 머리가 아프고 구역을 하여 눕게 된 때 상감께서는 친히 내의를 명하시와 태모에 좋은 약을 쓰게 하시고 99. 중전마마께서는 하루 두 번씩 궁녀를 동궁으로 보내시와 보약을 다리게 하고 양씨에게 여러 가지로 고마우신 말씀을 내리시었다. 99. 이렇게 되면 세력을 따르는 동궁에 있는 궁녀들은 하나씩 둘씩 거의 다 양씨를 가까이 하고 순비는 우습게 여기게 되었다. 99. 시집온 지 8년이 되어도 성퇴 못하는 사람이 인제 성퇴하려고 하는 것이 여러 궁녀들의 의견이었다. 99. 또 능하지 못하신 순비는 평소에 궁녀들의 마음을 살 줄도 몰랐다. 99. 고마운 말마디, 피륙자, 먹다 남은 음식 부스러기, 이런 것들이 의리없고 욕심있는 무리의 혼까지 사는 줄을 순비는 모르시었다. 99. 순비는 분한 생각과 질투에 몸이 타는 듯하였다. 99. 이때 순빈의 친정어머니 되는 이씨는 옳은 말을 따님 대신은 순빈에게 가르치시었다. 99. 그 말은 이러하다. 99. 성퇴 못하는 것도 천생팔자지요. 아무리 자녀를 많이 낳더라도 여편내로 태어나서 씨앗을 보는 것은 사사집에서도 면치 못할 일이여든 하물며 궁중일까 보리까. 99. 국모가 되려면 삼천 궁녀를 다 씨앗으로 알고 거느려 갈 도량이 없으면 안이 되는 것이오. 99. 질투는 사사집에서도 칠거지하게 들거든 하물며 궁중일이오. 99. 질투하는 빛이 드러나기만 하면 실덕이라 하여 몰려날 것이니 예시에 그러한 빛도 보이지를 마시오. 99. 여편내로 태어났으면 참는 것을 일생으로 아시오. 99. 이렇게 우는 딸을 간곡히 권하고 나중에는 양씨에게 날마다 사람을 보내어 물어보고 이따금 만나는 음식도 만들어서 보내되 어머니가 딸하게 하듯하시오. 99. 그리하면 인자하신 세자께서 그 덕에 간복하시와 정을 돌리실 것이오. 99. 대전 중전 께 없어도 칭찬하실 것이니 이리하면 비록 일생에 잉태하지 못하더라도 그 주의가 위태하지 아니하오리다. 99. 고까지 하였다. 99. 그러나 순빈은 이 말대로 실행할 만한 능란이 없었고 게다가 순빈의 비위를 맞추어 깨는 사람도 있었다. 99. 어머니의 지혜로운 훈계보다도 간사한 깨에 질투로 흐린 순빈의 마음에 잘 들어왔다. 99. 간사한 깨이라 함은 국녀 수규 홍씨의 깨이다. 99. 홍씨는 얼굴이 아름답기로 남도 알아주었거니와 저는 더욱 믿었다. 99. 열다섯 살의 국녀로 들어와서부터 동궁에 있었다. 99. 그가 공중에 들어올 적에 그의 부모, 아비는 늙은 별감이다. 99. 와 이웃은 다 얼마 아니하여 반드시 영화를 누리리라고 믿었다. 99. 홍씨가 집에서 자라날 때 그를 보는 사람이야 누가 그의 아름다움을 칭찬하지 아니하였을까. 99. 그러나 동궁을 모신 지 십 년이 되도록 아직 좋은 운수가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99. 희빈이 생존하신 동안이야 어느 누가 감히 세자를 눈걸어 보았으랴. 99. 후궁 삼천을 다 모아놓더라도. 99. 희빈의 아름다움을 당할 동궁 국녀들은 혹시나 세자의 눈에 들어볼까 하고 99. 애기러기 짝사랑을 바치는 이도 한둘만이 아니었다. 99. 홍씨가 그 중에서 자색으로 나 세자께 가까이 모시기로나 으뜸이었다. 99. 그러나 세자께서는 누구에게나 다정하시면서도 누구에게나 엄정하시었다. 99. 좌우에 모시는 어린 국녀들을 마치 동생같이 자식같이 기해하시었다. 99. 그렇지만은 세자께서는 어느 국녀의 손목 한 번 아니 잡으시기로 유명하시었다. 99. 세종대왕께서도 아주 세게 범연하신 양반은 아니어서 귀여운 국녀를 보시면 가까이 부르시기도 하고 농담도 하시고 혹 손목을 만지시기도 하고 마음에 듭시면 잠자리도 모시게 하시었다. 99. 그래 그들의 몸에 아드님 열 분 따님 두 분이나 두시었다. 살아서 자라니만. 99. 그러나 세자께서는 영 그런 일이 없으시었다. 99. 그래도 홍씨는 기어코 세자의 마음에 들려고 결심을 하였다. 99. 비록 나이는 스물다섯이나 되었건만은 아직도 처녀로 있는 그는 세 살은 넉넉히 젊어 보였다. 99. 여자로는 익을 대로 익은 시대였다. 피부에 기름은 오를 대로 오르고 윤택은 날대로 낫다. 99. 그렇지만은 앞으로 2, 3년만 지나면 이 꽃은 아주 새어버리고 만다. 99. 홍씨는 그런 줄을 알기 때문에 마음이 조급하였다. 99. 이때 수축 양씨의 사촌대는 지밀라인 양씨가 이제 겨우 17살이면서 왕의 귀여움을 받아 거의 밤마다 왕을 모시게 되어 단박에 상침이 되었다. 99. 중년이 되신 왕께서는 남은 사랑을 온통으로 어린 양씨에게 쏟으시는 듯 하였다. 99. 중전께서는 왕이 어린 양씨에게 혹하신 것을 보고 중년 땐 부인의 질투로 불같이 화를 내시나 어찌할 수 없었다. 99. 그이가 장차 우리 불쌍하신 어린 임금 단종대왕께 저질들이고 마침내 그 어른 때문에 목숨까지 버리게 된 해빈 양씨다. 99. 이런 것을 보면 홍씨의 심중이 잠옷 조급하다. 모두 양씨판인가. 이렇게 궁중에서는 수근거렸다. 99. 그런데 수축 양씨가 세자를 모시어 아기를 배웠다. 99. 이제는 홍씨의 운수는 영영 가버린 것이다. 홍씨는 한껏 슬프고 한껏 분하였다. 99. 저도 상감을 모시는 궁녀만 되었다면 벌써 왕의 사랑을 받아 아들 딸도 낳고 빈도 봉함이 되었을 것을 어찌어찌하여 자선당 시녀가 되어 부처님 같은 동궁을 만난 탓으로 꽃 같은 일생을 허송하게 되었다. 99. 마지막 기회를 빼앗아 가는 양씨를 곱게 둘 내가 아니다. 홍씨는 이렇게 생각하였다. 99. 마마. 하고 홍씨는 울고 앉아있는 순빈 앞에 읍하고 섰다. 99. 순빈은 혹시나 아침에나 세자께서 자선당으로 들어오실까 하고 몸을 꾸미고 계시다가 해가 높아도 소식이 없으심에 우시는 것이다. 99. 홍씨의 눈에도 눈물이 있었다. 왜 그러느냐. 양간년이 뒤졌다는 기별이 있느냐. 99. 하고 순비는 눈물에 젖은 낯을 들었다. 그 눈에는 원망과 독이 가득 찬 듯 하였다. 99. 양씨는 오늘부터 저기 입맛도 나서 아침 진지는 이제 한 주발을 다 자시고 이따가 점심에 드린다고 시방 일변 공국을 끓이고 일변 녹용을 달이느라 눈코틀 새 없었고 99. 상간마마 중전마마 깨없어도 여러가지 음식을 하사하시와 마치 잔치나 벌어진 듯 하옵니다. 99. 잘들 하는구나. 그래 동국마마는 또 양간년한테 계시더냐. 99. 네. 마침 동국마마 깨없어는 양씨의 머리와 손을 만지시고 여러가지 정다운 말씀을 하시는 모양을 배우니 자연 분하고 비감하와 눈물이 흘렀습니다. 99. 순빈은 이를 뽀드득 깔았다. 그렇게 순한 순빈의 속에 어디 그러한 독이 들었던 거 하고 홍씨도 놀랐다. 99. 순빈은 벌떡 일어나 미친 듯이 뛰어나가려 하였다. 99. 홍씨는 꿇어 앉아 순빈의 옷소매를 잡았다. 99. 놓아라. 왜 붙잡느냐. 내가 동국마마 앞에서 양간년과 사생결단을 할란다. 99. 밤새도록 붙어 자고도 무엇이 부족하여 아침에도 놓지를 못한다더냐. 99. 인자하신 동국마마 깨없어야 그렇게 야멸차게 나를 잊으실리가 있겠느냐만은 99. 그 여우같은 양간년이 동국마마를 호리는구나. 99. 애라도 알아. 내가 고년을 물어 뜯어서라도 죽여버리고 말란다. 99. 순빈 마마 분을 참으시고 진정하시하여. 99. 이렇게 뛰어가시면 남이라도 웃고 오르신 일도 그러게 됩니다. 99. 궁중께서는 이러한 법이 없습니다. 진정하시겨요. 99. 그러면 어찌한단 말이냐. 이 터지는 가슴을 어떻게 참으란 말이냐. 99. 고년이 양간년을 살려두고야. 99. 내가 어떻게 물인들 목에 넘긴단 말이냐. 99. 하고 방바닥에 주저앉아서 몸부림을 한다. 99. 곁에서 보던 나인들은 고개를 돌려서 입을 삐죽댄다. 99. 홍씨는 순빈을 뒤로 안아 일으키는 서슬에 입을 순빈의 귀에 가까이 대고 얼른 99. 마마 인연이 양간년을 업시에 드리리다. 99. 하였다. 홍씨는 다른 궁녀들이 다 나가고 없는 틈을 타서 99. 마마 양간년 하나를 없애기야 어려울 것이 있습니까? 99. 그까짓 년 하나 소리도 없이 없애기는 여반장입니다. 99. 소인이 8년 동안 순빈 마마를 모시와 하늘같으신 은혜를 지었사오니 99. 마마를 의하여서 목숨인들 아까오리까? 99. 만일 마마께 없어 하라고만 하옵시면 사흘내 양간년을 찍스소리도 못하게 없애버리겠습니다. 99. 하였다. 없앤단 말에 순빈은 깜짝 놀라며 99. 없애다니? 사람을 어찌 죽이기야 하느냐? 99. 양씨가 살아있으면 마마께 없어는 앞날이 어찌 되시올지 생각만 하와도 가슴이 아프옵니다. 99. 그러하기는 하다마는 사람을 죽이기야 어이하리. 99. 그저 고년이 동국마마를 꼼짝 못하게 호리지만 못하게 하였으면 좋겠다. 99. 아기는 낳아도 상관이 없습니까? 99. 순빈은 이윽히 생각하더니 99. 벤 아기를 안이 낳게 할 수야 있느냐? 99. 양씨는 아들을 낳고 마마께 없어는 성태를 못하시면 어찌 되올지. 99. 순빈의 마음은 괴로웠다. 99. 그러면 어찌할 거? 99. 양씨를 두고 동국마마를 도로 찾으려 하심은 나무를 세워두고 그늘만 없이 하렴과 갔사옵니다. 99. 그러면 어찌할 거? 99. 여쭙기 황송하옵니다. 99. 아나 무슨 말이나 하여라. 99. 내가 지금의 너 하나밖에 더 믿을 때가 있느냐? 99. 동국마마는 양간년한테 혼례시어 저 모양이시고 99. 중전 마마 껴업서는 이제는 나를 돌봐주시지 아니 하시는 모양이시고 99. 내가 누구를 믿으랴? 99. 아무런 말이라도 하여라. 나를 살려 주려머나. 99. 홍씨는 일어나 옆방과 좌우를 둘러보고 99. 순빈 곁으로 가까이 와서 입을 순빈의 귀에 대고 99. 한 범을 잡는 것과 두 범을 잡는 것과 어느 것이 쉬웁니까? 99. 하나 잡는 것이 쉽지. 99. 그와 같습니다. 99. 하고 홍씨는 뜻있게 웃었다. 99. 순비는 그래도 못 알아듣고 99. 그와 같다니? 하고 눈이 동그랗다. 99. 양씨의 속에 듭신 아기가 납시면 99. 마마 편이 되리까? 양씨 편이 되리까? 99. 양씨 편이 되지. 99. 하고 그제야 홍씨의 말을 알아들은 듯이 순비는 입맛을 다시고 고개를 끄덕이었다. 99. 홍씨는 그리 힘들이지 아니하고 비상한 봉지를 구하였다. 99. 이런 무서운 약을 구하기는 심히 어려운 것 같지만은 99. 궁중에서 살아가는 여자로서는 다 길이 있었다. 99. 언제 무슨 일이 생겨서 내 몸이 죽어야 될지도 모르고 99. 또 언제 내 원수될 사람을 죽여야 될지도 모르고 99. 또 시녀의 몸이 되어서는 언제 자기가 직접 모시는 상전을 위하여 99. 남을 죽일 준비를 할지 모르는 것이다. 99. 더구나 세력이 있는 어른을 가장 가깝게 모시는 궁녀일수록에 그러한 것이다. 99. 위로서 미운 사람을 죽이려면 미친 개 잡듯이 철여의 하나로 후려 갈기어서 99. 거적에 사서 내어 던지면 그만이지만은 99. 아무 세력도 없고 미천한 목숨 하나만 가진 나인 따위로서 99. 힘 있는 사람을 죽이려면 방자질을 하거나 음식에 독약을 치거나 하는 길밖에 없다. 99. 궁중에 있는 사람들의 이러한 요구에 응하기 위하여 99. 서울 장의 여러 가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직업을 하며 먹고 산다. 99. 중, 무당, 태주, 도사, 의원, 박물장수 이런 등속들 99. 홍씨는 이런 무리에게 많은 재물과 혹은 몸까지도 내어주어서 99. 이것이 여자로서 가장 유력한 수단이다. 99. 이 비상 한 봉지를 구한 것이다. 99. 비록 이것으로 목적을 달한다 하더라도 99. 그는 두고두고 이 비밀을 맡은 사람에게 99. 입을 틀어막을 뇌물을 끊임없이 대어주거나 99. 이로 그것을 당해낼 수가 없으면 99. 이 비밀을 가진 자까지 없애버리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99. 이리하여 이러한 일과 이러한 약은 더욱더욱 행행하게 되는 것이다. 99. 홍씨는 그 비상 한 봉지를 품에 품고 99. 수축 양씨에게 먹일 기회를 엿보았다. 99. 순비는 그래도 사람을 죽인다니 벌벌 떨고 겁을 내어서 99. 아무리 양씨가 밉더라도 목숨은 죽이지 말고 세자를 호리지만 못하게 하기를 원하였다. 99. 홍씨는 속으로 픽 웃으면서도 네 네 하였다. 99. 예. 그 약을 먹이면 어떻게 되느냐? 하고 순빈이 물을 때 홍씨는 99. 이것을 먹으면 낯바닥과 온 몸뚱이가 푸르둥둥해진다고 합니다. 99. 살빛이? 99. 네. 99. 낯바닥이 죽은 년의 낯바닥같이 되면 99. 그녀를 누가 거들떠보기나 하겠습니까? 99. 순비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었다. 99. 만일 모든 모험을 무릅쓰고 양씨 죽는 것만을 목적으로 한다 하면 99. 그러한 기회를 얻기는 그다지 어렵지 아니할 것이지만은 99. 저는 살고 양씨만 죽이자니 그 기회를 타기가 심히 어려운 것이다. 99. 나 한 몸 잘 되어 보자고 하는 일이니 99. 섣불리 하여 발각이 되어 내 몸 하나만 없어지면 아무리 양씨 죽이는 일은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런 싱거운 일은 없을 것이다. 99. 이렇게 생각함으로 홍씨는 고양이 것을 훔치려는 지와 같이 조심조심하여 물 부어 셀 틈 없이 일을 하기로 애를 썼다. 99. 홍씨는 양씨가 거쳐하는 여경당 일을 하루에 한 번씩 갔다. 99. 겉으로는 동국마마의 뜻을 받아 양씨의 문안을 왔다는 것이 핑계이지만은 기실은 양씨 먹는 음식에 독약을 치자는 것이 목적이었다. 99. 저것이 왜 요새 날마다 와? 무슨 낌새를 보러 온겠지 그 여우 같은 것이? 99. 이렇게 여경당 시녀들이 홍씨를 보고는 눈을 흘겼다. 99. 여경당 뒤 텐마루에는 날마다 시녀 하나가 양씨 먹을 보약을 달이느라고 지켜앉았다. 99. 중전마마의 특별한 분부라 하여 양 맡은 시녀는 잠시도 탕관 곁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99. 홍씨가 유심하게 엿본 것은 이 약탕관이다. 99. 열 사람이 지켜도 한 도둑을 못 당한다고 마침내 홍씨는 엿보던 틈을 얻었다. 99. 하루는 홍씨가 여경당회를 가서 양씨에게 문안을 하고 물러나와 뒤 텐마루에 혼자 앉아서 약을 달이는 중전 시녀와 무심한 이야기를 속삭이고 있었다. 99. 이야기는 요사이 어디서나 그러한 모양으로 99. 왕의 사랑을 한몸에 모두 일련이 못하여 상침에 봉함이 된 양씨 장차 해빈이 될 양씨와 한번 궁에서 나갈 때마다 한번씩 오입을 하여 장안에 예쁘장한 계집을 둔 사나이가 마음을 놓지 못한다는 수양대군의 이야기였다. 99. 한참 이야기에 꽃이 피다가 약 달이던 나이니 약 넓지 않나 잠깐만 보아주 99. 하고 뒷간으로 가버렸다. 99. 여러 날 동안에 홍씨에게 대하여 옆연네들 사이에 흔히 보는 얕은 정이 든 것이다. 99. 홍씨는 99. 응 얼른 오우 내가 온지가 너무 오래됐으니까 곧 가야하겠어 99. 또 제 조상궁이 짱짱거리게 99. 하고 홍씨는 가장 바쁜 태도를 보였다. 99. 홍씨는 빠른 눈으로 사방을 둘러보았다. 99. 거기는 아무도 없었다. 99. 홍씨의 가슴은 두근거렸다. 99. 큰일을 저지른다는 생각이 천근이나 무거운 돌 모양으로 전신을 내리 눌렀으나 오랫동안 별로오던 뜻을 갑자기 변할 힘은 없어서 그의 손은 운명적으로 허리춤 속으로 들어갔다. 99. 그 속에서 초록 명주 헝겊에 쌓인 봉지가 나왔다. 노루무레한 가루를 김이 나는 약탕관 속에 뿌리였다. 99. 그 모든 행동이 실로 번개불 같았다. 99. 홍씨는 초록 헝겊을 마루 구멍에 집어넣어버리고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시침이 떼고 앉아서 약탕관에 김이 오르는 것을 바라보았다. 99. 그러나 무엇이라고 형용할 수 없이 가슴이 설레는 것을 금할 수가 없었다. 99. 약다리던 나인이 뛰어와서 99. 에그 오래 지체해서 미안하오. 약 끌어넘지는 않았수? 하고 약탕관에 가만히 귀를 기울이더니 안심한 듯이 제자리에 앉았다. 99. 홍씨는 후끈거리는 자기의 낯빛이 혹시나 이상해 보일까 봐 99. 그럼 난 가우? 하고 한 번 웃어보이고 일어섰다. 99. 다리가 마음대로 놓이지를 아니하고 힘없이 떨렸다. 99. 자선당의 다다름에 홍씨는 마음이 턱 놓이였다. 99. 아무런 일을 저질렀더라도 이곳에만 들어오면 안심이 되던 옛 습관이 있는 까닭이다. 99. 홍씨는 눈으로 되었다는 뜻을 순빈께 고하였다. 99. 순빈의 낯빛은 갑자기 변하였다. 겁이 나신 것이다. 99. 그러나 모래 위에 엎지른 물이라 다시 주워 담을 수는 없다. 99. 인제는 다만 던져진 육가락이 도가 되어 떨어지나 뭐가 되어 떨어지나를 기다릴 뿐이다. 99.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모지러지고 진정이 되었다. 99. 순비는 두통이 난다는 핑계로 근시하는 나인들을 다 물리치고 혼자 자리에 들어누었다. 99. 무슨 큰 변이 생기는고 하고 순비는 문 밖에서 들리는 소리를 하나도 빼놓지 아니하고 다 엿들었다. 99. 모든 발자취 소리와 말소리가 다 자기의 죄를 나토는 것만 같아서 99. 아직도 3월 선선할 때연만은 전신에 땀이 쫙 흘렀다. 99. 홍씨도 다른 나인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하고 돌아다니 것만은 그 태어난 듯한 것이 도리어 태연치 못하고 조그만 소리에도 가슴을 두근거렸다. 99.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기둥 뒤 벽 모퉁이의 몸을 숨기고는 제 손으로 제 얼굴을 만지었다. 99. 아 쉽지 아니한 일이다. 99. 이렇게 한탄하였다. 99. 일각일각마다 10년 살 목숨은 줄어드는 듯 하였다. 99. 그러나 순빈과 나인 홍씨가 오래 마음을 졸일 사이도 없이 중전께서 수측 양씨에게 내리신 보약에 독약이 들어간 것은 곧 발각이 되었다. 99. 양씨가 약그릇을 당겨 마시려다가 문득 너무 뜨겁진 아니한가 하는 생각이 나서 엔손 무명지로 약을 저어보았다. 99. 그러할 때 양씨의 운수가 좋아서 그 손가락에 끼었던 은가락지에 약이 묻었다. 99. 묻자마자 은가락지는 연빛으로 변하여 버렸다. 99. 에그머니 하고 양씨는 약그릇을 떨어뜨렸다. 99. 누가 내 약에 독을 쳤네 하고 양씨는 얼굴이 파랗게 질리며 소리를 질렀다. 99. 곁에 섰던 약 다리던 나인은 입을 벌리고 사지를 떨었다. 99. 다른 나인들도 놀래어 약그릇 가까이로 모여들었다. 99. 양씨 앞에는 까만 약이 흥건히 고여 있고 약그릇에도 엎지르고 남은 약이 말없이 번적거렸다. 99. 누가 나 먹는 약에다가 독을 쳤어 하고 양씨는 약 다리던 중전 나인을 흘겨보았다. 99. 다른 나인들의 눈도 그 나인한테로 모였다. 99. 나는 애매하오 하고 중전 나인은 겨우 떨리는 입을 벌렸다. 99. 그러나 이 약에 만일 독이 든 것이 사실이라 하면 도저히 자기가 그 죄를 벗어날 수 없는 줄을 깨닫고 얼른 양씨가 엎지르고 남은 약을 들이마시었다. 99. 그러나 약을 먹어보지 아니하더라도 응 가락지가 까맣게 죽는다 하면 독이 든 것은 분명하다 하여 곧 동궁마마께 이 연유를 아래였다. 99. 동궁은 그때 집현전에서 여러 학자들과 글토론을 하시다가 이 놀라운 기별을 들으시고 곧 여경당 양씨의 처소로 오시었다. 99. 동궁은 양씨와 나인들에게 전후 시말을 들으시고 엎지른 약과 죽은 응가락지를 낱낱이 보시옵고 남은 약을 먹었다는 중전 나인을 부르시었다. 99. 중전 나인은 이때 벌써 복통이 난다고 괴로워하고 입술이 파랗게 되었었다. 99. 인자하신 동궁도 이 일에 대단히 진노하시와 높은 어성으로 99. 여봐라 인명이 지중하거든 내 무슨 연으로 약에 독을 넣었어? 99. 하고 중전 나인을 노려보시었다. 99. 중전 나인은 마루에 엎드려 고개를 들지 못하고 떨리는 소리로 99. 동궁마마 살피시오. 소인이 수축양씨와 아무 은원이 없었거든 약에 독을 칠리가 있사오리까 과연 애매하옵니다. 99. 하고 하소하였다. 99. 이 일이 인명에 관계있는 중대한 일일 뿐더러 독약을 친 혐의를 받는 나인이 모우궁에 속하였은즉 동궁이 자의로 처결할 수 없고 99. 또 이러한 일이 동궁에서 생긴 것은 동궁의 덕이 부족하여 99. 부모 두 분 마마께 걱정을 끼침이니 불효 막심하다 하여 99. 우선 대전대전에 사람을 보내어 사연을 아래고 99. 뒤따라 동궁이 몸소 양전에 입시하여 석고 대제하기로 하였다. 99. 이렇게 되니 궁중이 크게 소동하여 다만 서로 마주볼 뿐이오. 99. 감히 입을 열어 말하는 이가 없었다. 99. 이런 때 입 한번 잘못 놀렸다가는 어느 귀신이 잡아가는지 모르게 99. 목이 달아나는 줄을 궁중에 살아본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아는 까닭이다. 99. 파조 후의 삼감께서는 내전의 듭시와 중전으로 더불어 독약사건에 대하여 99. 이윽히 말씀이 계신 뒤에 곧 약탈이던 나인을 잡아들이어서 99. 내전에서 침국하시기로 하였다. 99. 약탈이던 나인은 독약을 먹었으나 분량이 적었기 때문에 99. 아직 죽지는 아니하고 일어서지만 못하고 있었다. 99. 누운 대로 널 쪽에 담아다가 내전뜰에 내려놓았다. 99. 양전께서는 대청 정면에 좌정하시옵고 99. 곁에는 동궁이 읍하고 서 계시고 99. 이십여명 국녀가 좌우로 옹위하고 99. 계상에는 근시하는 내시 둘이 대령하고 99. 계야에는 철여에 든 관로 4명이 99. 호랑이라도 때려잡을 듯이 벼르고 갈라서 있고 99. 뜰 한가운데 널 쪽 위에는 얼추 다 죽은 나인이 엎드려 있었다. 99. 상감께서는 어성을 높이시와 99. 듣거라 내 무슨 연유로 태중에 있는 아기를 해아려고 99. 약탕관에 독약을 넣었어? 하시니 내전이 뚜루루 우는 듯 하였다. 99. 상감마마 소인이 하늘같은 성은을 입사옵거든 99. 무엇이 부족하여 태중에 계옵신 아기씨를 해알 생각을 하오리까 99. 천지 신명이 내려다보시거니와 소인은 진실로 애매하옵니다. 99. 목과 입이 부어 어음은 분명치 아니하나 99. 독이 난 때라 말소리는 힘있게 들렸다. 99. 어쩐 말이냐. 그러면 내가 치지 아니한 독이 어떻게 약에 들어간단 말이냐. 99. 바로 아래어라. 하시니 계상에 선 내시들이 99. 바로 아래어라. 하고 소리를 길게 뽑는다. 99. 생각하오면 소인이 죽을 죄로 잠깐 남더러 약을 보라 하옵고 99. 자리를 떠난 일이 있사오나 그 밖에는 아무 죄도 없사옵니다. 99. 남더러 보라 하였다니. 남이란 누구냐. 99. 자선당 나인이요. 이 말에 중전은 무릎을 치시었다. 99. 생각하던 바와 같다는 뜻이다. 99. 곧 내시와 관노가 자선당으로 달려가서 발이 땅에 붙지 않게 홍씨를 끌어다가 약 다리던 나인 곁에 엎드리게 하였다. 99. 홍씨는 얼굴이 약간 상기는 하였으나 태연하였다. 99. 상강께서는 홍씨의 아름다운 자색을 이윽히 바라보시더니 99. 내가 약 다리던 것을 맡아본 일이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99. 네. 하고 홍씨의 대답은 싸늘하였다. 99. 그 약에다 독약을 친 일이 있느냐. 99. 과연 소인이 그 약에다 비상을 탔습니다. 99. 양전께서는 세자군께서와 좌우가 다 놀라고 약 다리던 나인도 놀라서 고개를 들어 홍씨를 바라보았다. 99. 한참 동안은 서로 바라보고 몸들도 꼼짝 아니하였다. 99. 네. 무슨 년이로 약에다가 비상을 타서 인명을 해야려 하였어? 99. 하고 왕은 얼마 뒤에야 부르시었다. 99. 소인이 죽사운들 하늘 같아 오신 상간마마를 99. 어찌 그이오리까? 99. 이실짓고 하오리다. 99. 소인이 궁중에 들어와 동국마마를 모시온지. 99. 십년이 되었거니와 천한 몸이 분수를 아직 못하옵고 99. 매양 동국마마께 없어 돌아보시와 거두어 주시옵기를 고대하였으나 99. 동국마마는 성인이시라 일체 여세계에 뜻을 두시지 아니하오시니 99. 소인은 금생에 이루지 못할 소원을 품고 지내옵더니 99. 천만 뜻밖의 수축 양씨가 밖으로서 들어와 동국마마의 고의심을 받는 것을 보니 99. 미련한 계집의 생각이라 세우는 마음을 누를 길이 없사옵고 99. 또 근래에 동국마마께 없어 양씨만 기해하시옵고 99. 빈마마를 돌보시지 아니하와 99. 빈마마께 없어 주야의 눈물로 지내오시니 99. 이것이 다 양씨의 소위로 생각하옵고 99. 차라리 양씨를 죽여 빈마마와 소인의 분한 마음을 풀까 하와 99. 이런 일을 저질러 상감마마 성녀를 끼치시게 하오니 99. 소인의 죄는 만사 무석이옵니다 99. 하는 홍씨의 어성은 아름답고도 분명하고 조금 떨리는 빛도 없었다 99. 그러나 말이 끝나고 참았던 울음이 터지는 듯이 99. 등을 들먹거려 울었다 99. 이 말의 상감은 중전을 보시고 웃으시고 99. 처음부터 고개를 숙이고 계시던 세자군께서도 고개를 드시와 99. 홍씨를 바라보시고 더욱 고개를 숙이시었다 99. 이리하여 독약사건은 판명이 되었다 99. 그러나 중전은 이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99. 기어이 이것이 순빈이 시킨 짓이라고 판명이 되기까지 알고야 말려 하였다 99. 예전 희빈 김씨는 너무 아름답고 영리한 것이 미웠지만은 99. 이번 순빈 봉씨는 너무 못나고 어리석은 것이 미웠다 99. 게다가 8년이 넘도록 잉태를 못하니 중전의 눈에 날 대로 났다 99. 그래서 이번 기회에 패하여 버릴 생각이 드신 것이다 99. 그것은 어렵지 아니하였다 99. 중전은 순빈이 정직하고 어리석음을 알기 때문에 99. 한 번 불러 물어보기만 하면 곧 실토하리라고 생각하여 99. 독약 변이 있은 지 며칠 후에 순빈을 내전으로 불렀다 99. 순빈은 두 마디도 기다리지 아니하고 실토를 하였다 99. 그러나 양씨를 죽이자는 것이 아니라 99. 얼굴이 미워지고 남자를 혹하게 하는 재주만 없어지게 하려한 것이라고 말하였다 99. 이것이 사실이지만은 세상에 그 말을 믿어줄 사람은 없었다 99. 홍신은 벌써 때려 죽여 버렸으니 순빈의 말을 증거하여 줄 이는 세상에 없다 99. 순빈은 당연히 실덕이라는 제명으로 폐함이 되었다 99. 무자함도 칠거지하게 들거든 질투하고 살인하고 99. 이것은 중전이 순빈을 면책하신 말씀이다 99. 순빈을 울면서 모두 수치를 당하고 99. 마침내 궁중에서 쫓겨나갈 때에는 99. 체면 불구하고 아이고 아이고 목을 놔 울었다 99. 한 번 더 동공마마의 낯을 뱉게 해달라고 애걸하듯이 간청하였으나 99. 이미 죄를 짓고 폐하여진 채자빈의 말을 들어주는 이는 없었다 99. 이렇게 순빈 봉시도 폐함을 당하였다 99. 최자궁은 이 일을 퍽 슬프게 생각하였다 99. 그렇게 일심으로 자기를 따르던 순빈이 울고 나가는 것이 불쌍하였다 99. 그러나 부모의 하시는 일을 자식으로 어떻게 도리가 없었고 99. 다만 얼마 동안 순빈을 돌아보지 아니하여 그렇게 일을 저지르게 한 것을 후회하는 생각이 날 뿐이었다 99. 그 후 두 달이 못하여 양원 권씨를 세자빈으로 봉하니 99. 이이가 나중에 경혜 공주와 단종대왕 두 분을 낳으시고 99. 후에 현덕 왕우라고 추승을 받은 양반이시다 99. 현덕빈 권씨는 한성부 판현 권전의 따님으로 99. 13살의 나인으로 동궁에 뽑혀 들어와서 99. 양반집 따님인 까닭으로 곧 승의로 봉함이 되고 99. 얼마 아니하여 양원이 되고 99. 처음 들어온 지 7년 19살에 봉씨가 패한 뒤를 이어 세자빈이 되시고 99. 되시자마자 잉태하시어 경혜 공주를 낳으시고 99. 스물네 살 되는 해 단종대왕 되실 왕손을 낳으시고 99. 그 이튿날 승하하신 것이다 99. 동궁빈으로 계신 지 만 5년에 그 사나우신 심중전께도 99. 아무 탈을 잡히지 아니하시고 99. 유덕하시다는 칭찬 속에 지내시었다 99. 현덕빈 권씨가 돌아가신 뒤에 99. 세자궁에 아까워하시고 슬퍼하심은 99. 밖에까지 들렸다 99. 세자께서는 다시 여자를 가까이 하시지 아니하시고 99. 경혜 공주와 왕세손 두 분 아기를 어루만지시며 99. 일생을 혼자 지내시었다 99. 수축양씨도 순빈이 패함을 당하던 때 99. 따님 경숙 옹주를 낳고는 99. 이내 동궁을 모셔 보지 못하고 말았다 99. 세자는 개인으로 이만큼 행복되지 못한 어른이시다 99. 남달리 감정이 예민하시고 인자하신 성품이 많으신 세자는 99. 가만히 일생을 해고하면 비감이 항상 많았었다 99. 왕의에 오르신 후 2개년 남짓한 동안에도 99. 시베팔구는 병환으로 계시고 99. 웬일인지 민간에도 기근과 여역이 많아 99. 국사에도 근심되는 일이 많았다 99. 세자궁으로 수년간 대리하시는 동안이나 99. 왕으로 2개년 계시는 동안이나 99. 이러한 모든 불행을 다 당신의 허물로 여기시어 99. 문종대왕께서 부왕이신 세종대왕의 대상을 지내 탈상하신 임신 2월 금흥께 99. 왕의 병환은 심상치 아니하시었다 99. 정월 이래로 오후가 되면 한열이 왕래하고 구미가 없어지고 99. 밤에도 잠이 잘 드시지 아니하시고 99. 신고하시던 것을 그 추운 날에 대상을 치르고 나시고부터는 99. 열기도 더 오르고 구미도 더욱 없어지게 되어 99. 사오일 내에 눈에 띄게 용안에 초췌하신 빛이 보였다 99. 그러나 부왕도 승하하시고 99. 모우 대신은 심중전은 부왕보다도 2년 전에 돌아가시고 99. 세자빈도 아니 계시고 99. 경의 공주도 작년에 하가하시어 99. 나인과 내시 밖에는 가까이 왕에 거쳐 99. 범절을 돌아보아드릴 이가 없었다 99. 오직 해빈 양씨가 뒤에서 나인을 시키어 간접으로 99. 왕에 잡수시고 입으시는 것을 돌봐드릴 뿐이었다 99. 해빈 양씨는 동궁빈으로 돌아가신 현덕왕후 권씨의 유촉을 받은 이래로 99. 어린 왕세존 아기가 아홉 살 되시던 때 99. 세종대왕께서 왕세손을 봉하셨다 99. 을 친기출이나 다름없이 저질들이고 나서 남는 것이 있어야 기출인 영풍군을 먹이었다 99. 어느 친어미인들 이에서 더하랴 하고 99. 그렇게 해빈을 미워하시던 심중전조차 승하하실 때 99. 특히 해빈을 부르시와 칭찬하는 말씀을 하시었고 99. 세종대왕께서 승하하실 때에도 99. 세자군과 다른 여러 아드님들이 모셔 앉은 곳에서 해빈을 앞에 부르시와 99. 해빈이 비록 천안집에 생장하였으나 99. 내가 사랑하던 바여 99. 십 년 동안의 왕세손을 양육하였고 99. 또 부덕이 있으니 왕후의 예로서 공경하여라 99. 하시는 어명까지 계시었다 99. 이러함으로 원래 효성이 지극하신 문정대왕께서는 99. 그때부터 해빈을 공경함이 모우를 대함과 같으시었고 99. 해빈도 미령하신 왕과 어리신 세자를 의하여서는 99. 목숨을 아니 아끼기를 스스로 맹세한 것이다 99. 경의 공주 하가시에도 99. 해빈이 어머니의 할 일을 다한 것은 말할 것도 없었다 99. 왕의 환우가 점점 침중하여 갈수록 99. 해빈의 근심함은 여간이 아니었으나 99. 친근히 모실 도리가 없어 99. 오직 신복되는 궁녀를 시켜 99. 범절을 보살피게 하니 99. 매양 마음에 자지 아니하여 애를 썼다 99. 그렇지만은 왕은 99. 당신의 병환을 그리 염려하시지는 아니하는 듯 하였다 99. 이번 병환이 심상치 아니한 줄을 모르심이 아니지만은 99. 왕은 죽고 사는 것은 도시 천명이라 하여 99. 사는 것을 욕심내지도 아니하시는 동시에 죽는 것을 두려워하시지도 아니하였다 99. 그러나 아무리 모든 것에 초탈하신 왕이시라 하더라도 99. 예아드님 대신은 어린 세자궁을 위하여서는 마음을 아파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 99. 더구나 당신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아니함을 깨달았을 때 그러하였다 99. 열두 살 되시는 어린 세자가 세상을 모르고 내시들과 나인들을 따라 뛰놀고 장난하는 양을 보실 때에는 장차 구강이라는 높고 위태한 자리에 앉아 수 없는 시기와 음모의 표적이 될 것이 무한히 가엾으시었다 99. 귀신 아닌 바에 앞날에 일어날 모든 슬픈 일을 미리 내다보지는 못하더라도 사랑하는 아버지의 눈에는 그 아기의 전도가 험한 것만 같아서 마치 풍랑 많은 바다에 이렵줄을 태어 내어 보내는 것만 같았다 99. 며칠 밤을 뜬 눈으로 밝히신 끝에 2월 금은께 어느 날 잔치를 베푸시고 집현전 여러 신하를 내전으로 부르시었다 99. 신숙주 성산문 박팽년 최양이야 20명 집현전 학사와 왕이 세자궁으로 계신 동안 날마다 번갈아 시강하던 좌필선 정인지 우문학 최만리가 자리에 모시었다 99. 이때 정인지는 우참찬이요 채만리는 부재학으로 다 높은 표슬에 있었다 99. 왕은 병환 중 초췌하셨으나 평소에 친구같이 사랑하고 믿으시는 집현전 재신이 한자리에 모여 즐겁게 담론함을 보시고는 기쁨을 금치 못하시는 듯 하시었다 99. 그러나 일례로 병색이 더욱 현저하신 용안을 우러러 볼 때 뜻있는 몇 신하는 마음이 노이지를 아니하여 이 잔치가 곧 파하기를 바랐다 99. 이 자리에 모인 20명 집현전 재학사는 최종 대왕이 필생의 정성을 다하여 기르신 국가의 보배다 99. 비록 아직 40이 못된 젊은 사람들이지만은 최종께서는 그들을 가장 존경하고 가장 믿었다 99. 왕이 무슨 일을 하시려다가도 집현전 학사가 못하십니다 하고 가나면 아니 하실 만큼 그들을 소중히 여기시니 99. 이것은 후세 자손들로 하여금 어진 선비의 말을 쫓게 하는 본을 보이려 하십니다 99. 한 번은 이러한 일까지 있었다 99. 세종께서 불도를 존중하시와 대내의 내불당이란 것을 두고 때로 중을 부르시와 법문도 들으시고 몸소 불전에 예배도 하시었다 99. 집현전 학사들은 대내의 불당을 두미 태조 대왕의 유교 입국의 뜻에 어그러진다는 이유로 내불당을 패하고 궁중의 일체 승리를 들이시지 맙소사 하고 아뢰었다 99. 그러나 대대로 불도를 존중하던 것이 골수에 젖어 차마 내불당을 패하실 뜻이 없으실 뿐더러 왕후 심씨가 더욱 듣지 아니하심으로 최종께서는 이때 처음 집현전 재신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었다 99. 이러하기를 세 번이나 한 뒤에 집현전 학사들은 일제히 물러나가 사흘 동안 다시 입시하지 아니하였다 99. 상감께 없어 신등의 가남을 아니 쓰실진데 신등이 무엇하러 국록을 먹사오리까 상감께서 버리시오니 신등은 물러 가나이다 함이었다 99. 이때 세종대왕은 수상황의를 돌아보시고 이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가는가 하고 우시었다 99. 이러한 집현전이다 사안부와 사관원보다도 높아서 삼사의 수위에 처하였고 직접 왕의 뜻을 좌우하는 데는 정부와 정원보다도 유력한 것이니 이렇게 되도록 세종대왕께서 만드신 것이다 99. 문종대왕도 삼십년 세자로 계시어 부왕의 뜻을 뜻으로 하시게 되어 집현전 재신을 가장 존중하시와 좋은 음식이 있더라도 반드시 집현전에 하사하시고 만사에 반드시 집현전에 함은하시었다 99. 집현전 학사를 부르실 때에는 친구의 예로 자아를 부르시는 일조차 있었고 세자로 계실 때에는 때로 밤에 집현전에 미행하시와 근보하고 부르시어 입직하는 학사를 놀라게 하시는 일이 있었다 99. 근본은 성산문의 자다 그래서 입직하는 학사들은 언제 부르심을 받을지 몰라서 관복을 끄르지 못하고 입은 채로 누워 잘 지경이었다 99. 이러한 집현전이다 99. 집현전은 다만 정치와 도덕으로만 가장 높은 데가 아니라 모든 학문, 천문학, 기상학, 역사학, 지리학, 문학, 예술, 철학, 의학, 본초학, 농학, 역학에도 최고 학부였다 99. 조선의 보배여 자랑이 되는 훈민정음도 집현전 학사들의 손으로 된 것이다 99. 그 중에도 신속주 성산문이 자초지종으로 전력하여 세종대왕이 승하하시기 4년 전에 발표하신 것이다 99. 문종대왕은 집현전에 어느 학사보다도 학식이 많으시었다 99. 경사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사문서와에 능하시어 그림의 매와 글씨에 초선은 당대 으뜸이었고 학술 중에는 천문학을 가장 잘 하시와 우레와 소나기가 올 방향과 시간을 예언하시었다고 한다 99. 그러므로 집현전 제신들은 문종대왕께 대하여는 다만 군신지휘가 있을 뿐 아니라 모두 수십 년간 거의 매일 대한 버치여 동창이었다 99. 그처럼 사자 정분도 두터웠던 것이다 99. 이날의 잔치는 극히 검소하였으나 좋은 멋 좋은 술 좋은 풍악으로 십분 즐기었다 99. 밖에는 봄눈이 펄펄 날리고 바람조차 불었으나 내전 대청인 사찬장에는 사방에 숯불을 피워 훈훈한 것이 꽃피는 봄날과 같았다 99. 정면에 옥자가 있고 옥자 좌우에는 늙은 상궁 한 쌍 젊은 궁녀 한 쌍이 모시어 서고 그 좌우로는 반쯤 핀 매화 두 분이 다만 향기를 토하고 있다 99. 매화분에서 시작하여 옥자의 N편줄에는 수양대군이 수석이 되고 그 다음에 정인지가 않고 오른편 줄에는 안평대군이 수석이 되고 그 다음에 대제하 99. 신석조와 채만리가 앉고 그리고는 박팽년 하의지 신숙주 원호 권절 성산문 최양 유성원 이계가 늘어 앉았다 99. 신석조 정인지 채만리 세 사람은 백발이 성성한 중로 연이와 기타는 대개 40 이하의 장년이었다 99. 비록 병중에 계시더라도 여러 신하들을 부르실 때 왕의 우위를 갖추기를 소홀히 안이하시어 익석관을 쓰시고 곤룡포를 입으시었다 99. 초체는 하셨을 망정 원래 좋으신 풍신이시라 위풍이 늠름하시고 그러면서도 웃으실 때와 말씀하실 때에는 춘풍 같은 화기를 바라시었다 99. 순배와 담론이 끝날 바를 몰라 벌써 날이 저물어 내시들이 분주히 그러나 발자취 소리 하나 없이 안팎의 등촉을 밝혀 낮과 같이 휴양하게 됨에 99. 임금이나 신하나 흥은 밤으로 더불어 깊어가는 듯 하였다 99. 장식 나이는 말없이 음식을 다루고 주궁 주상 주각 주변치 주치 주 주변궁에 노래 맡은 일곱상 궁녀들은 아름다운 목소리로 99. 만세락 갑인곡 같은 여러가지 노래를 부르고 악기 맡은 내시들은 금석 관 현의 여러가지 풍악을 아뢰었다 99. 술이 취하고 풍악이 울리더라도 과도의 질탕함이 없음이 군자의 잔치였다 99. 그러나 아무도 이때 왕의 가슴 속에 있는 무거운 근심을 알아보는 이는 없었다 99. 어린 세자에게 나라를 맡기는 근심 이 근심을 말씀하시려고 이 잔치를 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는 그들은 그저 즐거워하는 이가 많았다 99. 왕의 부르심을 받아 세자군께서는 복권 청포의 평복으로 두 협시의 부액을 받아 대청으로 들어오시와 부왕의 옥자 곁에 읍하고 서신다 99. 열두살로는 키가 크신 편이나 몸은 호리호리하게 가느시였다 99. 남아 닿기보다는 아름다우신 편이었다 99. 일동은 일제에 일어나 국궁하여 세자를 지형하였고 왕께서도 웃음을 머금으시고 고개를 돌리시어 세자를 바라보시었다 99. 왕은 어탑에서 내리시와 평자하시고 세자를 부르시와 앞에 앉히시고 세자의 등을 만지시며 눈을 드시와 99. 수양대군의 정인지에서부터 성산문 신숙주 박팽년 최양 하위지 유성원 이계 등을 차례로 보시와 99. 최만리 신석주와 안평대군까지 두루 살피신 뒤에 약간 떨리는 듯한 음성으로 99. 경들에게 이 아이를 부탁한다 하시었다 99. 이때 수양 안평 두 분 대군을 비롯하여 모든 신하들은 일제히 엎드려 그 넓은 방 안에는 먼지 하나 움직이지 아니하는 듯 고요하고 오직 촛불만 춤을 추어 분벽의 그림자를 흔들었다 99. 왕의 이 말씀에 여러 신하들은 치하였던 술이 일시에 깨는 듯하였다 99. 왕은 다시 말씀을 이으시와 내 병이 심상치 아니한 줄을 알매 오늘 경들에게 이 부탁을 한다 하시었다 99. 비장이라고 할 만한 엄숙한 무거운 기운이 온 방 안을 내려 눌러서 사람들은 숙인 고개를 치어들 힘이 없었다 99. 모두 돌로 깎아 놓은 사람같이 고요하고 오직 왕의 초췌하고 혈숙한 모양만이 움직이는 듯하였다 99. 이 어리신 세자 궁조차 약간 고개를 숙인 대로 꼼짝하지 아니하시었다 99. 궁녀들의 얼굴에는 벌써 눈물이 흐르는 이조차 있었다 99. 이 인자하시고도 병약하신 임금은 궁녀들의 앳글른 사모하는 정을 한몸에 모으시었다 99. 문종대왕이 등극하신 이래로 일찍 어느 궁녀 하나를 죽이기는커녕 때리신 일도 없으시었다 99. 왕은 오직 관대하시어 모든 것을 용서하시었고 더구나 불쌍한 궁녀와 내시들을 어엿비 여기시와 그 잘한 것은 칭찬하시되 잘못한 것은 못 본 채 하시었다 99. 세종대왕께서는 그렇지 아니하시었다 99. 그 어른은 엄하심이 있어서 궁녀나 내시나 잘못한 것이 눈에 띄면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었다 99. 그러므로 세종대왕은 무서웠다 99. 그러나 문종대왕은 무서운 어른은 아니시었다 99. 이것이 왕의 지극히 인자하신 특징도 되지만은 동시에 제왕으로는 흠점 잃는지도 모른다 99. 수양대군의 말을 빌면 왕은 무능하시었다 99. 왕이 너무 위험을 아니 부리시기 때문에 기강이 해이해지는 것이다 99. 왕이 병력과 같은 위험을 부려서 신하들이 벌벌 떨어야 나라일이 되어간다는 것이 수양대군의 의견이다 99. 이놈의 말에도 귀를 기웃 저놈의 말에도 귀를 기웃 99. 이러니까 조정의 위험이 없어지고 신하들이 길을 펴는 것입니다 99. 하고 수양대군은 왕께 아래인 일까지 있었다 99. 그때 왕은 경의 말이 옳다 하고 칭찬까지 하신 일이 있었다 99. 오늘같이 주둥이만 까고 아무 힘없는 선비 99. 이것이 집현전 제신에게 대한 수양대군의 의견이다 99. 선비들을 모아가지고 과공이라 할 만큼 정중한 대우를 하는 것도 긴치 아니한 일이라고 수양대군은 내심에 불평하였다 99. 진실로 국료로 하여금 술을 치고 가물을 하게 함은 종치는 모은 연락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 99. 만일 이 무리들을 시킬 것이 있거든 100. 이리이리 하여라 100. 하면 상을 주마 100. 아니하면 죽이리라 100. 한마디면 족할 것이지 100. 이렇게 용숭하게 제 못난 무리들을 대접할 것은 없는 것이다 100. 만일 어린 세자를 부탁하겠거든 100. 수양대군 자기에게만 100. 부탁하면 그만 아닌가 100. 이렇게 수양대군은 생각하고 100. 형님 되시는 왕에 하시는 일이 100. 모두 부질없이만 보인다 100. 수양대군이 이 잔치에 불평을 품은 이유는 100. 또 하나 있다 100. 그것은 이러하다 100. 형님 되시는 왕과 100. 와우님 되는 안평대군은 다 어느 학사에게 지지 않는 문장과 100. 학식이 있기 때문에 모인 신하들과 말이 어울리지만은 100. 유독 수양대군은 유를 한 수 지을 줄 모르고 100. 저 무리가 반드시 떠드는 한 당 송에 곰팡내 나는 옛 이야기는 알지도 못할 뿐더러 100. 듣고 있자면 골치만 100. 그런 고린 소리는 묵은 책 존먹는 집현전 구석에서나 할 것이지 100.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궁전에서 할 것은 아니라고 수양대군은 본다 100. 이러고 나라일이 어찌되 100. 하고 수양대군은 100. 문종 죽의 이래로 형님이신 왕의 하시는 일이 매양 불만이었다 100. 왕이 상제 노릇이라고는 세월의 대부분을 허비하는 것도 못마땅하였다 100. 왕이란 그런 헛된 일에 세월을 보낼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100. 효자가 반드시 좋은 왕이 아니다 100. 이것은 형님을 빈정대는 수양대군의 생각이다 100. 거상은 1년이면 족하다 100. 이렇게 수양대군이 주장하는 것도 형님께 대한 반감이 가장 큰 원인이다 100. 형님 되시는 왕의 문약을 불만이 여기는 수양대군은 100. 자연히 문학과 풍류를 좋아하는 아홉님 안평대군이 미웠다 100. 더구나 안평대군이 근래에 와서 명망이 크게 떨치어 100. 그의 한강 정자인 담당정과 100. 자아문박 무의정사에는 날마다 천하의 문장제사와 풍류 호걸들이 모여들어 100. 질탕이 놀므로 세상에서 안평대군 있는 줄을 알고 100. 수양대군 있는 줄은 모르는 것이 분하였고 100. 더구나 형제분이 혹시 서로 대할 때면 100. 안평이 형님 되시는 수양을 가볍게 보는 빛이 있을 때에 분하였다 100. 한 번은 무슨 말 끝에 안평이 100. 형님이 뭘 하신다고 그러시오 100. 형님은 산에 가서 토끼나 잡으시오 100. 하고 수양대군이 활 쏘는 것밖에 능이 없는 것을 빈정거릴 때 100. 수양은 분노하여 100. 요 주둥이만 깐 것이 100. 하고 벽에 걸린 활을 벗겨든 일까지 있었다 100. 그 후부터 수양은 안평을 만나려고 아니하다가 100. 왕께서 세자로 계실 때에 들으시고 100. 두 아드님을 부르시어 화의를 붙이시었다 100. 그렇지만은 패기만만하여 아나에 무인한 두 분이 100. 진심으로 화합할 리는 없었다 100. 이 연락의 자리에서도 수양 안평 두 분 대군은 100. 가끔 힐끗힐끗 서로 눈이 마주칠 때마다 100. 불꽃이 이는 듯 하였다 100. 모든 사람들은 그 눈치를 알기 때문에 100. 이상한 흥미를 가지고 가끔 두 대군을 바라보았다 100. 그러나 왕이 옥자에서 내려앉으시고 100. 세자의 등을 만지시며 슬픈 부탁을 하실 때에는 100. 아무리 철석같은 수양대군이라도 100.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다 100. 일동이 엎드렸던 고개를 들기를 기다려서 100. 왕은 한층 더 힘입는 어성으로 세자를 바라보시고 100. 너는 평생에 여기 모인 모든 현인들을 100. 고갱과 같이 믿고 스승과 같이 공경하여라 100. 이 사람들은 다 나의 옛 친구들이니 100. 내게는 부집이니라 100. 군신 지분이 있다고 하여 100.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아라 100. 수양 안평 등 여러 숙부가 있고 100. 이 모든 현신들도 있으니 100. 비록 내가 어리더라도 염려 없을 것이다 100. 부디 오늘 일과 내가 한 말을 100. 잊지 말아라 100. 하고 다시 한번 세자의 등을 만지시고 100. 낙로하심을 금치 못하신다 100. 세자는 일어나 부황의 앞에 절하고 100. 낙랑한 목소리로 100. 아바마마 소신이 비록 어리고 목매 하오나 100. 하교를 지어 버리지 아니 하오리다 100. 아바마마 천추 만세 후에라도 100. 수양 안평 두 분 숙부를 100. 주공과 같이 밑쌓고 100. 집현전 모든 부집을 100. 스승으로 공경하려 하옵니다 100. 하시었다 100. 어린 세자의 이 말씀은 모인 사람들의 폐부를 뚫는 듯 하였다 100. 성산문 같은 이는 느낌을 겨우 억제하였고 100. 수양대군도 자기에게 사제를 부탁한다면 100. 주공이 되어 버리라 하였다 100. 세자가 영민하시다 함은 전부터 소문이 있는 바 이원이와 100. 오늘에 비로소 모든 사람이 목전에 그 총명하심을 배웠고 감격하였다 100. 젊은 학사들은 마정 방종을 하더라도 100. 세자를 도와 요순 같으신 성군이 되시게 하리라 하고 속으로 맹세하였다 100. 왕은 눈물을 거두시고 잔을 올리라 하시와 100. 친히 잔을 들어 100. 오늘 내가 경들과 큰 언약을 하였으니 손수 사례의 수를 권하리라 100. 인생이 덧없으니 미라 목숨에 조석을 알리오 100. 이렇게 군신이 모여 즐김도 늘 잊지 못할 성사라 100. 경들은 내가 권하는 수를 받아 이 밤이 맞도록 치하여 즐기지 아니하려는가 100. 하고 손에 드신 잔을 먼저 수양대군에게 주시었다 100. 수양대군은 황감하여 꿇어서 어전에 나아가 두 손으로 어사하시는 잔을 받자 왔다 100. 이 모양으로 잔을 받을 때마다 장진주 노래가 우러났다 100. 술은 취하고 밤은 깊어 간다 100. 촌농은 흘러내리고 불꽃은 튄다 100. 비단장을 두른 대골 안에도 찬바람이 휘돈다 100. 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린다 100. 대골 지붕과 마당에 눈이 한 뼘이나 쌓였다 100. 사람의 치한 눈은 촛불 밑에 빛났다 100. 왕은 아무리 흥이 기쁘시더라도 늙은 신하의 사정을 잊으실 리가 없다 100. 하격제 나가오 하시었다 100. 하격제는 정인지의 호다 100. 정인지는 왕이 세자공으로 계실 때 좌필선으로 있었기 때문에 100. 스승 대접을 하여 부르실 때에는 반드시 하격제라는 호로서 하였다 100. 스승을 존경하시는 뜻이다 100. 정인지는 이때 벼슬이 의정부 우참찬 이후 나이 57이었다 100. 몸은 작으나 기품이 좋아서 백발은 있어도 아래 수염이 조금 있는 얼굴에는 아직 주름이 없고 목소리가 쨍쨍하여 새소리와 같았다 100. 의인이 하턱이 빠르고 코가 날카롭고 얼른 보기에 작고 간사한 듯 하지만은 100. 성품은 잠옷 호매하고 자부심이 많았다 100. 그는 일찍 술이 취하여 말하기를 100. 자기가 만일 공자의 제자가 되었으면 안자 증자는 바라지 못하여도 100. 자유 자아만큼은 되었으리라고 장담하였다 100. 좀 경망스러운 흠이 있지만은 100. 모략과 수환이 있어서 세종대왕의 칭찬을 받았고 100. 특별히 교제를 잘 함으로 100. 명나라 사신이 올 때면 매형관반이 되었다 100. 그때는 소의 천사의 겉반은 어려운 일 중에도 어려운 일이었던 것이다 100. 명나라 사신 예겸이가 왔을 때에도 그 관반이 되어 조금도 꿀림없이 직분을 다하여 예겸으로 하여금 탄복해 하였으니 그의 득의를 짐작할 것이다 100. 그의 재주는 무서웠다 100. 19살에 태동 가보 문과에 장원이 되고 33살에 중시에 또 장원이 되어 제명의 일세에 진동하였다 100. 그를 알기로나 짓기로나 당대 인류였으나 실제 정치에 더욱 흥미가 있었다 100. 그러나 세종대왕에게 인지는 재승하다는 비평을 받은 것처럼 그는 덕이 재보다 부족하다는 말을 흔히 들었다 100. 어찌하였으나 문종대왕이 왕자의 학을 배운 것은 정인지의 기서다 100. 그러므로 왕이 정인지를 공경하시고 소중히 여기심이 진실로 극진하시었다 100. 인지의 늙으심을 생각하시와 먼저 물러가라는 하교를 내리심은 진실로 황송한 일이어서 모두 정인지를 위하여 영광으로 알았다 100. 정인지는 황송하신 왕명을 받자와 왕의 앞에 엎드려 이마를 조아리고 다시 세자궁 앞에 국궁으로 하직하는 예를 향하였다 100. 왕은 기립하여 정인지의 부복예를 받으시고 세자는 정인지의 국궁함을 읍함으로써 대답하시며 100. 선생 추우시겠소 하시었다 100. 부왕이 정인지를 공경하는 뜻을 본받은 것이여니와 또한 세자 빈객에 대한 예도 되는 것이다 100. 정인지가 왕과 세자의 융성한 대우를 황송히 생각하면서 채만리와 함께 어전에서 물러나왔다 100. 정인지가 물러난 뒤에도 수없이 순배가 돌아 밤이 자정이 넘을 때쯤 하여서는 하나씩 둘씩 7,8일이나 상감 앞에 쓰러지었다 100. 겨우 쓰러지지나 아니한 사람들도 눈이 내리 감기고 혀가 얼어 이야기한다는 것이 100. 팔과 고개만 내어졌고 속으로는 어전인 줄 알면서도 입이 말을 아니 들어 허허하고 너털 웃음을 막지 못하는 이조차 있었다 100. 신하들이 술에 대치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여 모으로 쓰러질 때마다 왕은 궁려를 시키어 뵐 것과 덮을 것을 주라 하시었다 100. 몇 번 눈을 떠서는 어전인 줄 알고 황송하여 정신을 차리려고 몸을 들먹거리다 그만 아주 코를 골아버리는 이도 있었다 100. 제일 먼저 코를 골니는 최양이었다 100. 통통하고 키가 조그마하고 수염이 한계도 없는 최승진은 술도 사랑갑절 먹고 떠들기도 사랑갑절 떠들었으나 그 대신 맨 먼저 코를 골아버렸다 100. 왕은 최양이 코고는 것을 보시고 웃으시며 100. 저 사람은 본래 잠으로 유명하거든 하시고 목침을 주라 하시었다 100. 최양이 잠으로 유명하다는 왕의 말씀에는 이유가 있다 100. 선조 세종대왕께서 장차 과거를 보이려 하시던 어떤 날 꿈에 성균관 서정 잔나무 밑에 용 한 마리가 서려 있음을 보시고 100. 이상이 여기시어 곧 무감을 보내어 보고 오라 하시었다 100. 무감이 달려가 본 즉 어떤 통통하고 작달막한 작자가 보따리를 베고 누워 자는데 한 다리를 잔나무에 뻗고 자는 것을 보고 그대로 왕께 고하였더니 이튿날 과거에 장원한 사람을 보니 그 사람인데 이것이 최양일에서 유명한 이야기거리가 되고 성균관 잔나무까지 이름이 나서 장원나무라고 부르게 되었다 11. 이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세종께서 특히 최양을 사랑하시어 과거한지 몇 해가 아니하여 집현전 직제학을 하이시고 14년 만에 정묘년 중시에 입격하며 부제학을 삼으시어 강설 사명 편찬 제수를 다 주관하게 하시었고 11. 그 중에도 명나라에 보내는 소의 4대 표전은 도마타 하였다 11. 문종대왕도 부왕에 사랑하시던 신하라 하여 최양을 사랑하시와 즉위 하시는 머리에 우승질을 삼으시었다 12. 이러한 옛일을 생각하시고 참으로 유명하다고 하신 것이다 12. 제시는 이 뜻을 알기 때문에 웃었다 12. 평시 같으면 남보다 삼갑절 먹고 삼갑절 떠들 성산문이 오늘은 매우 조심하는지 꼬박꼬박 하면서도 좀채로 쓰러지지 아니하였다 13. 눈초리가 쑥 올라간 큼직한 눈은 보기만 해도 쾌활하였다 13. 더구나 왕이 주시는 술을 사양할 수 없이 받아 먹고도 아니 취하려고 애를 써서 졸음이 매어 달리는 커다란 눈을 더 크게 뜨고 두리번거리는 양은 웃을만 하였다 14. 곁에 앉은 신숙주는 가느단 눈으로 성산문을 견눈질해 보고 웃었다 15. 집현전 여러 학사들 중에 성산문과 가장 절친하기는 신숙주였다 16. 성산문과 신숙주와는 서로 같은 점보다도 서로 다른 점이 더욱 많았다 17. 산문은 키가 크고 눈이 크고 숙주는 그와 반대로 키도 작고 눈도 작았다 17. 산문은 눈초리가 봉의 눈인데 숙주는 팔자 눈인 것 같이 반대여 성질로 보더라도 산문은 서글서글하나 아무렇게나 하는 점이 있으되 18. 숙주는 겉으로는 서글서글한 채 하여도 속은 매우 깐깐하여 이에 타산을 분명히 하였다 19. 산문이 아무리 재주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도모하기에는 도저히 숙주와 겨를 수가 없었다 19. 그러므로 산문은 무엇에나 일에는 항상 숙주에게 졌다 19. 산문은 속에 무엇을 하루를 숨겨두지 못하는 성미나 숙주는 필요로만 생각하면 마음에 감출 수가 있었다 19. 그러므로 산문의 속은 숙주가 빤히 들여다보지만은 숙주의 속을 산문은 삼분지일도 알지 못하였다 19. 요둔 쪼꼬맹이가 또 무슨 깨를 부려? 하고 산문은 숙주를 노려보았다 19. 그러면서도 두 사람은 더할 수 없이 친하였다 19. 신숙주 성산문이 다 치하여 쓰러지되 아직도 까딱없기는 점잔기로 유명한 박팽룡과 가냘프기로 유명한 이개다 19. 그렇게 근엄한 하위지도 쓰러지고 말았건만은 핏기 한 땀도 없고 불면 넘어갈 듯도 한 이개가 버티고 있는 것을 왕은 이상하게 보시고 웃으시며 19. 조상의 힘이로군 하시었다 19. 이는 이개가 이 모근의 증손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19. 마침내 이들조차 쓰러지고 말았다 19. 오직 왕이 홀로 깨어 치한 눈으로 여러 신하들을 돌아보시었다 19. 왕은 내실을 시키어 이 사람들을 문짝에 담아 입직청으로 옮겨다 누이라 하시고 19. 침전 이불을 내어주라 하시고 그도 부족하여 19. 왕의 잘 두루마기까지 내어 손수 덮어주시었다 19. 신숙주가 잠을 깬 것은 해가 높은 때였다 19. 이상한 향기가 들리기로 돌아본 즉 몸에 덮은 것은 상감의 잘 두루마기였다 19. 숙주는 벌떡 일어나 꿇어 앉아서 잘 두루마기를 두 손으로 받들고 감격한 눈물을 흘렸다 19. 이 임금 우야여 몸을 안이 바치면 어디다 바치리 하였다 19. 그리고 어젯밤 왕이 자기들을 어떻게 융숭하게 대접한 것을 아울러 생각할 때 더욱 강격함이 깊었다 19. 곁에 자던 성산문도 그 커단 눈을 번이 떠서 숙주의 한은양을 보았다 19. 살펴본 즉 자기가 덮은 것도 왕의 가돗이었다 19. 숙주보다도 감격성이 더 많은 산문은 그 가돗을 안고 소리내어 울었다 19. 범옹이 이런 일도 있는가 하고 산문은 어찌할 줄 모르는 동생이 천란 형을 바라보는 모양으로 숙주를 바라보았다 19. 범옹은 숙주의 자다 산문의 이 말에 숙주는 잠깐 고개를 들어 산문을 바라보았다 19. 산문의 얼굴에 눈물이 종행하였다 19. 그러고는 말이 없이 맹맹히 마주보고만 있었다 20. 이것은 신숙주 성산문 두 사람의 일만은 아니다 20. 정인지 체양같은 이도 이와 같이 감격을 가지었다 21. 그 증거로는 이 일이 있은지 며칠이 아니하여 21. 정인지가 그의 신복되는 승지 체양을 통하여 왕께 수양대군이 녹록한 사람이 아니여 22. 근래에 사람 사귀는 모양이 수상하니 22. 지금의 수양을 제어하는 것이 후한이 없으리란 뜻을 아래인 것이다 22. 물론 왕이 이 말을 들으실리는 만무하다 23. 비록 수양대군이 딴 뜻을 품은 줄을 적확히 알았다 하더라도 왕의 마음속으로는 고륙을 해할 수가 없으려니와 형제간의 우애 지정이 지극하신 왕으로서는 도저히 수양대군이 딴 뜻을 품으리라고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23. 상감께 아래였나 24. 네 그 이튿날 삼감께서 무어라 하시던가 25. 빙글에 웃으시고는 다른 말씀을 하십대다 25. 상감께서 너무 마음이 약하시니까 윈걸 들으실라고 25. 이러한 담화가 며칠 뒤에 정인지 채양사이에 교환되었다 25. 그 끝에 정인지는 무언지 목전에 보는 듯이 허허 하고 한탄인지 비웃음인지 알 수 없는 웃음을 웃고는 채양도로 발설 말게 하고 당부하였다 25. 그 뒤부터는 정인지는 다시는 수양대군에 관하여 아무 말이 없었다 25. 정인지는 이런 말을 낸 것을 깊이 후회하였던 것이다 25. 이 일이 있은 뒤로부터 왕의 병화는 더욱 침중하시와 25. 5월 24일에 마침내 어리신 동궁에게 나라를 맡기시고 승하하시었다 25. 왕이 승하하시기 전날 마침내 해춘 못하실 줄 아시고 25. 영의정 황보인 우의정 김종서 25. 좌찬성 정분 우찬성 이양 26. 이조판서 이사철 호조판서 윤형 26. 예조판서 이승손 병조판서 민신 26. 지신사 강맹경 27. 지편전 재학신 석조 등을 부르시와 27. 세자를 보좌하기를 고명하시었다 28. 왕은 경복궁 천추전 동력방 29. 지금으로 이르면 동원돌에 29. 누우시고 방안에는 세자와 공주와 해빈양씨와 29. 지민나인 두어시 모시고 대청에는 29. 승정원이 주야로 입직하고 30. 정부와 육조의 대판들도 30. 때때로 입시하였다 30. 고명이 계신 날에 신숙주 성산문은 30. 승지로 입제하여 있었다 31. 왕은 겨우 손을 드시어 수상을 부르시와 31. 황보인이 병석 앞에 엎드린 때 31. 세자의 등을 만지면서 32. 부탁하오 32. 한마디를 하시고는 기운이 없으시어 33. 다시 말씀이 없으시었다 34. 무슨 하시는 말씀이 있는 듯이 34. 입을 움직이시는 모양이나 35. 어성은 들리지 아니하였다 35. 왕의 입술과 눈은 움직이어도 35. 말씀이 없으시고 36. 세자의 등을 만지시던 손이 두어 번 36. 세자의 등을 가볍게 만지시고는 36. 흘러 내려오는 것을 보고 37. 황보이는 떨리는 늙은 음성으로 37. 상감, 염려, 불이시겨, 소신 등이 충성을 다하여 37. 세자궁을 보자 하오리다 하였다 38. 이 말이 들리신 모양인지 38. 왕은 약간 고개를 끄덕이시는 듯 하여 38. 그 귀신 용수가 가슴 위에서 흔들렸다 39. 김종서, 이양, 민신 같은 노신들은 39. 왕의 뼈만 남고 핏기 없으신 얼굴을 우러러 베었고 39. 그 곁에 고개를 숙이고 앉아서 40. 느껴오는 세자궁을 베었고 40. 울음을 머금고 눈물을 떨어뜨렸다 40. 도승지, 강맹경, 입직 승지, 신숙주, 성산문은 40. 정원은 곧 어전의 필목을 들어 40. 이날의 고명하신과 고명받은 사람의 이름을 40. 정원일기에 기록하였다 40. 정원일기